네 안녕하세요 그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나잇 스토리는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때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덧붙여서 새롭게 작업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낭독하다가 혀가 꼬이기도 했고요. 쉽지 않았던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버둥거린다. 그 알은 새의 세계다. 알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함께 데미안을 통해서 내 안의 자아와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피곤했던 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 모두 잊어버리시고요. 헤르만의 세, 데미안, 스타북스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두 개의 세계 나이는 열 살. 고향의 라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에 내가 체험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려니 그 당시의 추억들이 질풍에 불려오듯 내 가슴에 파고든다. 슬픔과 즐거움,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 닥쳐 내 몸을 흔든다. 그야말로 다양했던 지난 날의 꿈이다. 어둠 침침한 뒷골목, 화려한 건물, 시계탑, 그 시계의 소리, 여러 사람들의 얼굴 등이 내리에 되새겨지고 아늑하고 따뜻한 방이나 유령이라도 나을 것 같은 음산한 방. 꽤나 역한 냄새를 풍기던 토끼집. 그 토끼를 기르던 하녀. 약을 다리는 냄새나 말린 과일 냄새가 코를 찌르던 부엌이며 헛간 등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거기에는 두 개의 세계가 한 대 얽혀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양쪽 끝에서 낮과 밤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한쪽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여기에는 양친밖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 엄격한 가풍, 광명과 청아한 공기 등이며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품행도 격조가 높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아침 예배와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그 세계이며 크리스마스의 축하 파티가 열리는 것도 역시 그 세계였다. 거기에는 미래로 통하는 직선적인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절제가 있는 생활을 하려면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나의 세계는 내 집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동떨어진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으며 장례성이나 요구도 달랐다. 그 제2의 세계에는 하녀와 소년이 살고 있었으며 괴기한 이야기와 스캔들이 그치지를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는 일 똥구름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그 세계에는 도살장도 있고 형무소도 있다. 고주망태가 된 주정뱅이가 있는가 하면 아낙네들의 귓따가운 입씨림도 있다. 외양간에서는 암소가 새끼를 낳고 마구간에서는 늙은 말이 쓰러진다. 이야기라고 하면 강도나 살인이나 자살에 대해서 짓거리는 것뿐이다. 처절하고 광포하고 잔악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바로 코앞에 있는 집에서도 그렇고 누우면 뒤통수가 닿는 뒷집에서도 그렇다. 그런 사건들이 흔해 빠졌으니 예사로워져서 길바닥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는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경찰관의 순찰이 그칠 사이가 없는데도 뒷골목에서는 불량배들이 판을 친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퍼마시고 여편내를 때리는 놈도 있다. 저녁때가 되면 둑을 무너뜨린 물살처럼 여궁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마술을 걸어 멀쩡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노파도 있다. 숲속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리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른 놈이 경관에게 붙잡혀 가기도 한다. 이처럼 더럽고도 무섭고 냄새나는 곳이 제2의 세계이다. 그러나 내가 거쳐하는 방은 냄새나는 그 소용돌이 밖에 있었다. 그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평화와 질서와 안녕이 있고 의무와 양심, 관용과 사랑이 있다. 그것은 멋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고막이 찢어지도록 시끄럽고 음산하며 폭력이 난무하고 잔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멋있는 점이었다. 그런 것이 어째서 멋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세계에서 한 걸음만 건너뛰면 어머니의 품속으로 도망쳐 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 멋있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동떨어진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이웃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얽히고 설키어 한데 접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인 리나가 그렇다. 저녁 기도를 올릴 때면 그녀는 양친이 거쳐 않은 방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손을 새로 다려서 허리에 두른 앞치마 위에 포개에 올려놓고 맑고 높은 목소리로 제법 가락을 빼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럴 때 리나는 완전히 양친의 세계에 우리의 제1의 세계에 질서와 평화가 있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곧 그 뒤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 같은 데서 머리가 없는 괴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부족관 앞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우기도 한다. 이때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세계 즉 제2의 세계에 속해버리고 비밀의 베일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뿐이 아니라 이 겹쳐진 양극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으며 내 경우가 특히 심했다. 분명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 양친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디로 눈을 돌리건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건 도처에 이와 같은 별도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나 불쾌감 불안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 제2의 세계에 속해 있는 셈이다. 아니 속해 있는 셈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상주하는 사람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으로 가슴을 쬐 때가 있는 반면 이 세계에서 산다는 데에 어떤 보람마저 느끼기도 했고 여기에서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지겹고 살맛이 안 나는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자주 있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양친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밝은 세계에서 순수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보내는 데에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세계로 가는 길은 멀고 거기에 도달하자면 우선 여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어려운 테스트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이 길을 걷자면 언제나 캄캄한 또 하나의 세계 곁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곁을 지나다가 자칫하면 캄캄한 세계에 빠져들어 어두움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밝은 세계로 가려다 발을 헛디뎌 어두운 세계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의 입맛 쓴 경험담을 나는 여러 번 들었다. 제2의 세계에 걸려들어 탕하가 되어버린 아이들에게는 자기네의 아버지 곁으로 즉 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었다. 과연 그렇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느낀다. 그래도 내 마음은 악인이나 불량배가 날뛰는 어두운 세계를 동경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세계에서 비뚤어진 삶의 그늘 속에 묻혀있던 탕하가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는 퍽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입 밖에 내어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될 일이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감으로서 하나의 현실적인 가능으로서 가슴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어둠컴컴한 뒷골목이나 요리집 같은 것에 변장을 하고 출몰하거나 두 팔을 흔들고 정정당당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 방에 나타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누나들도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들의 인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았다. 나보다도 인간미가 있고 품행도 단정하여 밝은 세계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결점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따지고 보면 얼빠진 짓을 곧잘하고 또 어딘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그 얼빠지고 모자라는 것이 나만큼 깊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녀들의 결점이 내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악과의 접촉에서 얻는 고통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어두운 세계가 그녀들보다 훨씬 가까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들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양친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나중에는 반드시 싸움을 먼저 건 것은 내 쪽이니 누나들과 싸운 죄는 내게 있다고 빌었다. 이것은 내 양심 이상의 어떤 도덕규범 같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양친과 선과 권위를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의 양다리를 걸친 나는 딱지가 붙은 불량배들한테는 거리낌 없이 짓거릴 수 있어도 아 누나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많았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상쾌한 날에 누나들의 놀이 상대가 되어 얌전한 동생인 치 않은 내 모습을 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멋있는 일이었다. 그럴 때는 정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천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된 내 덕분으로 누나들도 무슨 여신이라도 된 듯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추억이 되어 있다. 달콤한 행복의 꿈맛이 아마 이러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 그런 날이 흔히 찾아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내게는 감미로운 이 꿈맛을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날이 많았다. 처음에는 얌전한 체하면서 사이좋게 놀아보려고 사념이 없는 마음으로 누나들과 만나는데 어쩌다가 물론 내가 먼저 그녀들의 비밀을 건드려 놓았지만 어쩌다가 말다툼을 하다 보면 그 입씨름이 크게 번져 싸움판이 되고 만다. 화가 나면 화가 나면 나는 신성불가침인 그녀들이기는 해도 지독한 욕을 마구 퍼붓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건 너무하다. 누나들한테 이런 욕을 하다니 하고 부젓가락으로 가슴을 지지는 듯한 양심의 가책을 봤지만 하던 욕을 마저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통안이 얽힌 어두운 시간이 찾아든다. 그 다음엔 내가 잘못했다고 누나들한테 빌어야 하는 슬픈 순간이 다가온다. 그것이 지나면 다시 밝은 세계에서 한 줄기의 광명이 비치고 모순과 회오가 없는 조용하고도 가슴에 가득 찬 행복이 찾아와 잠시 동안 좀 길 때는 몇 시간 가량 내 곁에 머물러 준다. 나는 라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의 아들과 국가 임야를 관림하는 영림 주임의 아들도 나와 같은 클래스였는데 그 애들은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모두가 고집 꽤나 부리는 개구쟁이들이지만 공인된 선의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이다. 이미 한 이야기를 되풀여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렇다. 내가 친구로 사귄 애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다. 라틴 학교가 아닌 일반 소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있던 근처의 아이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의 한 아이. 나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안으면 안 안 안 된다. 어느 날 오후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내 나이는 아마 만 열 살을 몇 달 가량 넘어섰 었다고 생각된다. 이웃의 두 소년과 함께 다른박질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보다 몸집이 큰 아이가 끼어들었다. 나이는 열세 살 가량으로 성격이 난폭한 소년인데 일반 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양복 점 주인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주정뱅이다. 때문에 이웃간에서도 소문이 좋지 못했다. 이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괴팍하고 사나운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한패가 된 것이 고마울 리가 없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몸집도 큰 그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공장에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흉내 내곤 했다. 우리 셋은 그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강둑을 내려가서 다리 밑에 몸을 숨겼다. 아치형으로 되어있는 다리 근처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용하다 버린 폐품이었다. 유리 조각이나 녹슨 세부치 부서진 의자 경대 철서가 풀어져 나간 들통 등이 양쪽 강가의 교각을 반 이상이나 메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직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덜어 눈에 띄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폐품 더미를 해치고 쓸만한 것을 찾아내어 그에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크로머는 우리가 주워온 것을 날카로운 눈으로 슬쩍 훑어보고는 호주머니 속에 쑤셔넣던가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나비나 노세나 구리같은 쇠부치가 없는가 잘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 것은 모두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짐승이 불로 만든 낡은 빛도 마찬가지다. 난 크로머와 함께 있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싫었다.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고 싶었다. 그것은 크로머 같은 덜 대먹은 놈과 함께 놀았다고 아버지한테 꾸질함을 듣는 것이 무서워가 아니라 크로머 그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그 소년과 한데 어울리면 물론 우리가 원해서 어울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그쪽이고 우리는 그저 복종할 뿐이었다. 내가 크로머와 한데 어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의 명령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작업을 끝내고 우리는 강가에 땅바닥에 앉았다. 크로머는 퇴하고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럴 때의 몸짓은 어른과 꼭 같았다. 침을 뱉고 싶은 자리에 명중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마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짓거려 댔다. 모두가 못된 장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치른 것처럼 우쭐 대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잠자고 있었는데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크로머가 화를 내지 않을까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두 친구들은 크로머가 우리를 다리 밑으로 끌고 올 때부터 나를 제쳐놓고 그의 편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외톨박이가 된 셈이었다. 그들 셋은 내 옷차림이나 태도를 미루어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무언의 반항이나 도전적인 행위로 간주한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라틴어 학교의 학생이고 상류사회 명문의 아들인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다른 두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내가 크로머한테 얻어맞는다고 해도 맞아 죽는다고 해도 말려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불안감으로 가슴이 죄여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무슨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했다. 내용인 즉 거리 어기에 있는 물레방아 근처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부대나 훔쳤는데 그것은 보통 사과가 아니고 제일 맛이 좋은 레네테와 골든 파르메네 종만 골라서 훔쳤다고 했다. 나는 코앞에 들이닥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없이 엉터리 거짓말로 꾸며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고지 듣도록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데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 기왕에 꾸며낸 도둑질 이야기니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것으로 크로머의 환심을 살 때까지 계속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줄거리에 그 줄거리에 가지를 붙이고 잎을 달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 내리고 있는 동안에 한 놈은 망을 보고 있었어. 신나게 사과를 따고 있는데 부대가 깍쳤으니 그만 내려오라잖아. 망을 보던 놈이 말이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부대가 터질 지경이야. 무거워서 끌고 가지도 못하겠던걸. 할 수 없이 절반가량 덜어놓고 반부대만 갖고 갔지만 나머지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베길 수 있어야지. 30분 쯤 지나서 또 습격했지 뭐야. 그땐 사과를 더 따진 않고 남겨두었던 것만 가져왔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곧 박수 소리가 날 줄 알았다. 거짓말을 꾸며 대다 보니 나중에는 너무 열이 올라 그 도둑질 이야기에 나 자신이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박수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거 정말이야? 한참 만에 프란츠 크로머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찌르듯이 들여다보면서 위협하는 투로 물었다. 응 정말이고 말고 틀림없이 정말이라 이거지? 틀림없이 정말이야. 나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틀림없이 정말이라고 맹세할 수 있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으나 크로머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응 하고 대답했다. 그럼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에 맹세를 걸고 라고 말해봐.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에 맹세를 걸고 나는 앵무새처럼 따라 말했다. 됐어. 크로머는 만족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쏘아보더니 얼굴을 저쪽으로 돌렸다. 아 이제 살았구나.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숨소리가 상대방 귀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 것은 물론이다. 그만 가자. 크로머가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다리 위에 올라가자 나는 그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다가 이젠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뭐 그렇게 바삐 서두를 건 없잖아.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크로머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앞장을 서서 건들건들 걸어갔다. 나는 다른 박지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크로머는 우리 집 쪽으로 여전히 건들거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집앞에 도착하여 노쇠로 만든 현관문의 손잡이와 유리창문이 둔한 석양의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두 번째로 안도의 한숨을 그때는 다리 밑에서와는 달리 마음껏 길게 몰아쉬었다. 복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어머니 방이 열려있는 창문으로 커튼 자락도 보였다. 아, 이제야 겨우 내 집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돌아올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나는 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 손을 뒤로 돌려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어느 틈에 따라 들어왔는지 프란츠 크로머가 내 뒤에 서 있지 않은가. 타이를 깐 현관 바닥에 떡 버티고 선 그는 내 팔을 우악스럽게 움켜잡고는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하고 나직 하면서도 기청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흠칫 놀라면서 그를 돌아다 보았다. 내 팔을 움켜잡은 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이놈이 무슨 심수를 부리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를 괴롭힐 작정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생각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누가 달려와서 나를 구해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나는 물었다. 뭐 별것은 아니야.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신뢰했을 뿐이야. 다른 애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야? 말해봐. 빨리 2층에 올라가야 해. 어? 그 과수원 말이다? 주인이 누군가 알고 싶어. 너는 물론 알고 있겠지? 난 몰라. 난 방학간 주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크로몬은 갑자기 손아귀에 힘을 주더니 내 팔을 비틀어 돌리면서 자기 앞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자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 차 있었으며 이 먼저리에는 심술 굳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얼굴 전체에 잔인한 힘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다. 과소원의 주인이 누군지 정말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그 주인은 벌써부터 사과 도둑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거야. 어떤 놈이 훔쳐가는지 가르쳐주면 이 마르크를 준다고 했단 말이다. 그 도둑 대장이 꼬리가 이렇게 밟히고 말았으니 안됐군. 흠 이 마르크라. 아니야 아니야 난 뭐가 아니야 한 놈은 망을 보고 몇 놈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땄다고 아주 재미있게도 자세하게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아니 하지만 프란츠 설마 내가 한 말을 퍼뜨리지는 않겠지? 이렇게 말은 했으나 그의 명의심에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에게는 배신 행위쯤은 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 판이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뭐? 퍼뜨리지 말라고?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면 곤란한데 이것 봐 이 마르크 은하가 작은 돈인 줄 아니? 난 가난뱅이야. 우리 집에 너희 아버지처럼 돈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테지. 냄새나는 폐품더미를 뒤적여서 이 마르크를 만들자면 몇 년이 걸릴지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입술만 두어 번 움직이면 되는 일을 포기하다니. 돈 많은 놈들은 가난뱅이 속을 몰라준다 하더라다만 너무 등신 같은 소린 하지 마라. 이 마르크라. 어쩌면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 도둑놈을 모조리 잡아준 세민이 마리아. 그러고는 내 팔을 놓았다. 현관 안에는 이미 평화나 안전이 없었다. 크로모의 독소리 삼켜버린 것이다. 내 주위에서 밝은 세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프란츠 크로모는 나를 틀림없이 밀구할 것이다. 나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일러바칠지 모른다. 잘못하면 경찰관에게 붙잡혀 갈지도 모를 일이다.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모든 위험과 혐오가 나를 응징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훔치지 않았다는 말은 용인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에 걸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는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크로모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호주머니란 호주머니에는 모두 손을 넣어보았다. 사과 한 개. 나이프 하나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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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있었지? 케이스는 은이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낡고 고장난 골동품 같은 시계다. 그것은 죽은 할머니의 유물이었다. 시간을 가리키지 않는 시계지만 그저 갖고 다니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얼른 시계를 꺼냈다. 크로머 주인한테 일러받치는 건 너무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나? 좀 생각해줘야 하잖아. 이 시계를 줄게.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 자, 바다 은시계야. 지금 바늘은 움직이지 않지만 알맹이는 고급이야. 시계방에 가서 조금만 손을 보면 돼. 시간은 딱딱 맞을 거야.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엷은 웃음을 띄면서 그 큼지막한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이 거친 손이 나에 대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저기를 품고 내 생활과 평화를 송두리째 움켜지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은시계야. 은. 나는 은이라는 데 악센트를 주어 다시 말했다. 이까짓 거 은이면 뭐래 고문 아니냐 말이야. 게다가 고장까지 나고. 그는 완전히 멸시하는 틀어 내뱉듯이 말했다. 아니야 이것 봐 프란츠 제발 부탁이야 이걸 받아 진짜 은이야 그건 틀림없어 이거 말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그는 차가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만 가야겠다. 내 발길이 어디로 돌려지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못하면 경찰에 연락해봐도 좋아. 거기 있는 폴리하고는 아는 사이니까 말이야.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이대로 돌려보냈다간 큰일이다. 나는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불만을 품고 돌아가면 도둑질 이야기를 퍼뜨릴 것이 뻔하다. 그 뒤에는 피란적인 결과로써 여러가지 고통이 내게 밀어닥친다. 그 지경을 당할 바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프란츠 프란츠 제발 제발 부탁해 고장난 시계를 줬다고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돌려줘. 그래도 은이야 프란츠 주인한테 일러 바치겠다는 건 농담이겠지? 그렇지? 그래 농담이야. 하지만 이게 진짜 농담이 되게 하려면 너는 톡톡히 내놔야 해. 프란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말해봐. 무엇이든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웃기 시작했다.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다. 생각을 내가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알게 아니야. 난 지금 입만 떼면 이 마르크의 은화를 거머지게 돼 있어. 소나기에 거머진 돈을 내팽개 칠 만큼 난 부자가 아니야. 그러나 넌 부자야. 좋은 은식에도 갖고 있는 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놔. 네가 2마르크만 내놓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그의 속셈은 알고도 남았다. 그러나 은화 2마르크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의미에 있어서는 10마르크 100마르크 아니 1000마르크도 마찬가지로 큰 돈이다. 내게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맡겨둔 저금통이 있긴 했지만 그 속엔 숙부나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얻은 10페니히 5페니히 동전이 몇 개 들어있을 뿐이다. 그 밖에는 한 푼도 없다. 그 무렵 나는 양친으로부터 용돈이라고는 받아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생길 구멍이 없었던 것이다. 난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다른 물건 같은 거라면 뭐든지 줄게. 정말 돈은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다. 크로모의 얼굴은 험상굳게 일그러졌다. 돈은 없지만 인디언 얘기책도 있고 인형도 있어. 참 컴퍼스도 있지. 그걸 모두 줄게. 크로모는 들은 척도 안고 있다가 퇴하고 타일바닥에 침을 뱉었다. 듣기 싫어. 그따위 허툰 수적에 내가 넘어갈 줄 아니? 뭐 컴퍼스도 있다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돈을 내놓으란 말이다. 돈을. 그는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하지만 없는 걸 어떻게 내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주지 않아. 없는 걸 자꾸 내놓으라면 난 어떡해? 사정이 그렇다면 내일까지 돈을 마련할 여유를 주지. 내일 이마르크를 갖고 와. 방과 후 시장 어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았지? 시장 어기로 갖고 오란 말이야. 만약 약속을 어기는 날이면 그땐 정말 용서 없어. 각오해. 얘기는 알아들었지만 한 푼도 없는 돈을 어떻게 갖고 가? 이거 정말 야단났네. 프란츠 돈은 없어. 마련할 재간도 없는 걸. 그런 것까진 내가 결정해줘야 하니? 너희 집은 부잔데 왜 돈이 없어? 죽는 신용 하지 말고 내 말을 똑똑히 들어도. 내일 방과 후의 시장 어기. 알았지? 다시 말하지만 만약 안 갖고 오는 날엔 프란츠 크러머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는 아까처럼 입을 삐죽거리면서 퇴퇴 침을 뱉어놓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힘도 없었다. 내 생활에 파멸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부대끼느니 차라리 집을 뛰쳐나가버릴까 투신 자살이라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나는 계단의 맨 아래층에 웅크리고 앉아 꼼짝을 안은 채 어둠과 함께 밀려오는 불행에 내 몸을 맡겼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어두컴컴한 현관 계단 아래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리나에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창문 곁의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파라솔이 걸려있었다. 하나는 거기에서 가정과 양친의 한없는 애정과 그리움을 느꼈다. 방탕한 자식이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옛집의 이방저방을 둘러보고 동경과 회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옛냄새를 들이마실 때처럼 감사와 정성을 다하며 나는 그 모자와 파라솔에 인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밝은 세계 평화롭고 질서가 잡혀있는 제 일의 세계 이것이었다. 뜻하지 않게 과을을 범한 나는 모험과 죄의 소용도리에 휘말려 몸부름을 치다가 끝내는 기진맥진하여 황토핏 탕류의 밑바닥에 가라앉고 말았다. 내가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위협과 불안 위험과 치욕뿐이었다. 그 모자와 파라솔, 낯익은 복도, 현관의 선반 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 액자, 그리고 방에서 흘러나오는 큰 누나의 목소리, 모두가 정답고 그리웠다. 그 모든 것이 그때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했다. 소중하긴 하지만 이미 보물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두가 내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밝고 조용한 그 세계에 깨끗한 그 세계에 뛰어들만한 용기가 없었다. 내 발에는 매트로도 털어버릴 수 없는 때가 묻어있었다. 나는 내가 살던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그 세계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비밀은 있었다. 마음에 걸리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집에 가까운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농담으로 돌려도 아무런 뒤탈도 없을 만큼 무가치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저주하는 운명에 쫓기고 있다. 사방으로 쫓겨다니고 있다. 아무리 달아나도 내게 뻗쳐오는 그 운명의 손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 운명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머니에게도 나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었다. 가령 있다고 해도 나를 저주하는 운명의 손이 지금 내 뒷덜미를 움켜지려 한다는 말을 어머니에게는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저지는 죄가 도둑질이건 거짓말이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내 죄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에 국항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죄는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것인가. 악마 악마하고 악수를 한 것이 내가 저지른 죄의 근원이다. 나는 왜 그 애들을 따라갔을까. 나는 왜 아버지에게서 그처럼 주의를 받았는데도 크로모의 말을 들었을까. 나는 왜 하지도 않은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했을까. 마치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왜 자랑삼아 말을 했을까. 그것도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서까지 말이다. 그때 악마는 내 손을 붙잡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평생 터로 괴롭힐 원수가 내 뒤를 쫓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내일 방과 후 시장 어기에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암흑의 세계를 향해 가속도적으로 치닫는 내 모습이 환상해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조금 전에 경험한 과후가 새로운 과후를 연달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는 것과 시치미를 떼고 누나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거나 양친에게 인사를 하고 키스를 해도 내가 저지는 죄는 도저히 감춰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과 나를 저주하는 운명이 내 몸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순간적이긴 했지만 신뢰와 희망이 내 가슴 속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심판을 받자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는 판결에 복종하고 내 몸에 떨어지는 죄의 대가를 사양하지 말자 아버지 아버지는 내게 벌을 내릴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보자. 지금까지 몇 번인지도 모르게 해온 참해를 한 번만 참고하면 된다. 진심으로 참해하면 아버지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한순간이다. 참으면 잠깐만 참으면 된다. 이건 얼마나 달콤한 반향을 갖고 있는 생각인가. 아버지의 동정을 사서 용서를 받는 방법치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인가.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인 생각이 불과했다. 내게는 그럴만한 재주가 없고 용기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의식했다. 설령 그런 재주를 부린다고 해도 실패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일이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는 나는 자신이 저지는 죄의 대가는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환점으로 하여 아마 영원히 악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내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에게 고삐를 잡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러면 결국은 나도 악인이 되고 만다. 나는 나는 어른 티를 내고 어리석게도 영웅 행세를 했다. 그 응보가 지금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방에 들어갔을 때 물에 흠뻑 젖은 내 구두를 보고 아버지는 어디를 쏟아냈기에 신이 그 꼴이 됐느냐고 잔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슬쩍 옆길로 빠져 나갈 수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는 내 구두가 젖은 것 이상으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야 나는 다른 일로 아버지의 꾸질함을 듣는 셈이 되었고 또 그런 꾸질함이라면 얼마든지 참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기묘하고도 새로운 하나의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내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뜬다 는 심술 굳으면서도 통렬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우드남과 무지에 대해 일종의 경멸을 느꼈다. 구두를 적시며 쏟아닌다고 꾸질함을 듣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자 자기가 사실은 사람을 죽였고 그 살인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빵을 한 개 훔쳤다는 혐의로 취조를 받고 있는 피의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결코 스스로 혐오를 느낄 만한 감정은 아니었다. 강렬하고 강렬하고 매력적인 감정이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그 비밀과 그 죄에 나라는 인간을 돈으로 비끌어매고 그 돈의 위력으로 내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가장 매력적인 생각 가장 통쾌한 감정이었다. 아마 프란츠 크러머는 지금쯤 아니 벌써 나를 경찰이나 주인한테 밀고했는지 모른다. 나는 생각했다. 이미 폭풍은 내 머리 위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린아이처럼 구두를 적셨다는 것만으로 꾸질함을 듣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 체험 가운데서 영원히 내 기억에 새겨질 중요한 사건이 형태를 갖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권위에 최초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년으로서의 내 생활이 자식으로서의 내 생활이 그 기반을 이루어준 지주에게 최초의 상처를 입힌 것이다.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런 무형의 체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균열이나 상처는 다시 아물 때가 있다. 그리고 통증도 곧 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의 영역에서 이러한 피를 흘리며 생존을 계속한다. 나는 비로소 갖게 된 이 새로운 감정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 이런 감정을 품게 된 것이 잘못임을 이으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들을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발에 입술을 갖다 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지는 본질적인 요인은 사과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들이라도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성인이나 현자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문제를 검토하여 내일의 도피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집아도 도저히 가능성이 찾아질 것 같지 않았다. 공포와 불안에 쌓여있는 내 머리에 어떤 묘책이 떠오를 리가 없다. 그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세기에 일변된 분위기에 호흡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고작이었다. 밤새도록 나는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다. 벽시계와 테이블, 성서, 거울, 선반위의 책이나 벽에 걸린 그림 액자, 그런 모든 것이 내게 작별을 구하고 있었다. 내가 살던 세계와 더없이 행복하고 멋있었던 내 생활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방관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제2의 어두운 세계 지금까지 내가 몸을 담아온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상한 세계에 내동댕이 쳐져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악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깊이 뿌리를 내린 이상 나는 그 세계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의 맛을 보았다. 세상에 그처럼 쓴 맛은 없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갱생에 대한 불안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대 위에 몸을 이었을 때 나는 기뻤다. 그리고 밤에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후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찬송가도 불렀다. 찬송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나는 부르지를 못했다. 가락이나 음정의 하나하나가 소태처럼 쓰고 독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문을 외울 때도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하고 끝을 맺기가 바쁘게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것이 나를 가족들로부터 떼어버린 것이다. 하느님은 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줬지만 내게는 주지 않았다. 나는 피로와 고독감에 못 이겨 도망쳤던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의 촉감과 더불어 안녕과 평화가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을 때 나는 과거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잘 자라 안녕 을 해주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 발소리는 아직 내 침실에 남아있었고 어머니가 들고 있던 촛불의 빛은 침실 문틈으로 세어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어머니는 다시 들어올 것이 틀림없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눈치챈 것이다. 내보레 키스의 주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겠지. 어머니의 다정한 음성을 들으면 나는 울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 돌멩이가 목에 걸려있다고 해도 녹아버릴 것이다. 목이 트이면 이것저것 모두 어머님 앞에 털어놔야겠다. 그러면 일은 깨끗이 해결되는 셈이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어머니뿐이다. 어머니의 힘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문틈으로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던 촛불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의 발소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죄를 어머니 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빌자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이웃과 나는 조금 전에 나로 돌아가 원수의 눈을 보며 골머리 아픈 그 사건에 얽혀들고 말았다. 프란츠 크로머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가느다랗게 뜬 그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무섭게 일그러진 입술로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다. 그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니 쥐구멍이라도 찾아 도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꼼짝할 수가 없었다. 원수의 얼굴은 점점 커지고 더욱 흉악해져 갔다. 프란츠 크로머의 눈에서는 악마가 심수를 부릴 때와 같은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잠이 들 때까지 그런 크로머의 눈초리에 부대끼고 있었지만 일단 잠에 빠져버리자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꿈속에 나온 것은 크로머도 아니고 진절이 나는 그 사건도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누나와 함께 보트를 타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꿈에서 본 행복의 뒷맛이 아직 남아있었다. 누나들의 하얀 여름옷이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그 낙원에서 무서운 현실로 끌려 나왔다. 잔악한 적과 얼굴은 맞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들어와서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괴로운 표정이 어린 얼굴을 약간 들어 보이기만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니?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속으로 됐다 하고 외치면서 더욱 괴로운 표정을 얼굴 가득히 띄었다. 이리하여 나는 얼마간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하니 오전에는 카밀레를 마시고 누워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내렸다. 폭신한 침대에 누워 카밀레 차를 마시면서 옆방을 청소하는 어머니의 발소리나 부족한 주인과 리나가 현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같았다. 그 전부터 나는 그런 소리를 듣는 데에 취미를 갖고 있었다. 학교에 수업이 없는 오전 동안은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매력 마술적인 매력 동화적 매력 같은 것이 있었다. 방 안에 흘러들어오는 햇살도 교실의 푸른 커튼으로 스며드는 얼룩진 빛과는 달랐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이 여느 때와는 달리 귀찮게 생각되어 진짜 맛이 나지 않았다. 아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이따금 머리를 스쳤지만 사실 그럴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뿐이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흔히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학교를 쉬는 것 점은 문제도 안 되지만 11시에 시장 어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크로머를 만나러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도 오늘만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귀찮고 머리가 지끈지끈 쑤실 뿐이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어떤 묘안이라도 떠오르지 않을까 지끈거리는 머리를 짜낼 대로 짜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쨌든 11시는 시장 어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벽시계가 10시를 가르쳤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좀 나은 것 같다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듣는 말이지만 어머니는 조금 더 누워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럴 수가 없다. 11시라는 시간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면서 어머니의 호의를 부딪히고 밖으로 나갔다. 마음속에 짜놓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 없이 맨손으로 프란츠 크로모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저금통을 갖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그러나 이마르크가 없으니 그것이라도 갖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아주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따로 방법은 없다. 돈독이 오른 크로모를 달랠 수 있는 것이 그 저금통 뿐이다. 맨발로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을 거머쥐었을 때는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그러나 어제 느꼈던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저금통을 치고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 왔는데 그때 비로소 저금통의 열쇠를 갖고 오는 것을 잊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때까지도 가슴을 두드리는 심장의 고동은 맨발로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나 마찬가지로 내 몸을 흔들고 있었다.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는 작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양철로 만든 저금통의 동전 구멍을 세부치로 잡아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쭈그러진 저금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것으로 도둑질이 시작된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과자나 과일을 슬쩍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록 내 돈이라고는 해도 분명히 도둑질은 한 것이다. 나는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다가서고 있으며 그러다가 끝내는 지옥에 굴러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또 하나의 나에게 저항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되돌아설 수 없는 일이었다. 내디딘 발길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저금통이 쭈그러진 입으로 토해낸 돈은 모두 65페니 밖엔 안 되었다. 65페니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알맹이가 빠져나간 저금통을 현관 계단 밑에 감춰놓고 집을 나섰다. 이상했다.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이런 기분으로 대문을 나선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들키면 큰일이다. 나는 65페니 일에 꼭 움켜진 채 시장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 나는 일부러 길을 돌아 변모하는 거리의 뒷골목을 어깨를 움츠리고 걸어갔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 늘어선 집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보였고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무서워 보였다. 모두가 내게 의심의 눈초리를 퍼붓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고 걸을 수가 없었다. 도둑질이 발각될까 겁먹은 사람처럼 견눈질로 주위를 살피면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언젠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자 갑자기 내게도 그러한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끌고 앉아 하느님께 빌고 싶어졌다. 그러나 내게는 이미 하느님을 찾을 권리가 없었다. 가령 하느님이 특혜를 베풀어 내 발등에 2달러를 떨어뜨려 준다고 해도 쭈그러진 저금통의 입은 아물지 않는다. 프란츠 크러머는 약속한 장소에 와있었다. 먼 발치에서 그 실눈으로 나를 흘끗 쳐다보고는 일부러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 마르크는 틀림없이 갖고 왔을 테니 주급히 굴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얼굴이었다. 내 곁으로 오더니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눈짓을 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으로 옮겨 여유있는 태도로 보이면서 슈트로가의 뒷골목을 지나 다리를 건너서 거리 여기에 있는 새로 지은 집 앞에서 발을 멈췄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 집은 현관문도 창문도 달려있지 않았다. 크러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복도를 지나 맨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벽에 등을 딱 붙이고 눈짓으로 나를 부르고는 손을 내밀었다. 내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65페니에 뒤를 움켜진 채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빼고는 주먹을 펼쳤다. 그리고 큼지막한 그의 손가락 위에 내 손의 것을 옮겨 놓았다. 그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기듯이 세어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5페니 동전의 튕겨진 소리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샘을 끝냈다. 뭐야 모두 65페니 밖에 안되잖아. 그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의 그 눈 내 몸을 녹여버릴 것처럼 이글거리던 그 눈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어 나는 우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엔 없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처럼 독이 올라 있던 그의 눈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몇 마디 핑계를 늘어놓을 만한 용기가 생겼다. 어 이것뿐이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다 털어왔어 이게 전부야 모자란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 힘으로 안되는 걸 어떻게 이것밖에 없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려고 해도 이것밖에 없어라는 말 이외에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이것밖에 없어 이거라도 받아줘 머리가 좀 영리한 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주 딴딴한 쇳덩어리 군 그래 어른 티를 내느라 음성은 부드럽게 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바늘 끝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런 말 들어 크로머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무쇠 대가리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통하지 않을 문제고 좋아 니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돈을 억지로 놓으라는 건 아니야 그런 사정쯤은 봐주지 자 이 동전 몇 입도 돌려주겠어 그놈이라면 이렇게 등신처럼 놀지는 않겠지 그놈이 누군지 너도 알만하지 그놈이라면 너처럼 값을 내리깍지는 않을 거야 약속한 돈이 이마르크면 이마르크 딱 쥐어준단 말이야 하지만 난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해 이건 내 저금통에서 꺼낸 돈이야 이것뿐이야 저금통에서 꺼냈든 어디서 꺼냈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들어봐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아 가르쳐줘 난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다 이게 65페니히라 얼마를 더 내놔야 하는 건 그건 알지 넌 나한테 1마르크 35페니히를 빚진 셈이야 그 빚은 언제 갚겠니 그건 꼭 갚을게 프란치야 지금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그때까지 기다려봐 내 어떡하든지 마련할게 하지만 한꺼번에 갚긴 어려워 이런 얘기는 아버지한테 말 못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그런 건 몰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내가 또 말하지만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마르크는 지금 당장이라도 받아낼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처지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 방법을 쓰지 않으려는 거야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난 가난뱅이야 너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에 다니잖아 점심도 나보다 훨씬 맛있는 걸 먹지 이쯤 말해두지 여하튼 여유를 줄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너의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테니 갖고 나오란 말이야 내 휘파람 소리 들어봤지 그걸 신호로 한다 내일 모레 오후 휘파람 1마르크 35페니히 알겠지 그땐 깨끗하게 결말을 내야 한다 크로몬은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기억해 두라는 것이다 어 알았어 프란츠 크로몬은 내 대답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볼일은 다 봤다는 듯이 밖으로 나갔다 우리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는 하나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프란츠 크로몬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고 하면 지금도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었다 그 휘파람은 내 머릿속에 언제까지나 그 여운을 남길 것 같다 집에서 놀 때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휘파람 소리는 내게 붙어 다녔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 소리에 끌려 다녔다 나는 그것을 내 운명으로 생각했다 하늘이 맑고 높은 가을날 오후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정원의 조그마한 화단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덜어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나도 모르게 묘한 충동을 느껴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의 나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의 나보다 나이가 적고 선량하며 불안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럴 때도 크로모의 휘파람은 용서 없이 뛰어들어 아름다운 공상의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짐작하고 단단히 대처해봤지만 그놈의 침범은 막아낼 수가 없었다 휘파람 소리를 들은 이상은 더 있고 싶어도 화단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놈의 뒤를 따라가 돈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약 2, 3주일 동안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런 내게는 몇 년의 세월 아니 몇 백 년 몇 천년의 아주 영원한 것으로까지 생각되었던 것이다 나는 좀처럼 돈을 만져볼 수가 없었다 갖고 있었다고 해도 오페니히 동전이나 일크로센 은화가 고작이었는데 그것도 리나가 지갑이든 바구니를 부엌에 놓아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감쪽같이 훔쳐낸 것이었다 크로모를 만날 때마다 나는 경을 치기가 일수였다 그는 내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여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했고 빚도 갚으려 하지 않으며 악마처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독서를 퍼부었다 그 이전엔 그런 굴욕감과 절망을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저금통에는 장난감 돈을 넣고 쭈그러진 곳을 대충 고쳐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었다 저금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뒤부터 나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무서워했다 저금통의 입이 왜 쭈그러졌느냐고 다그쳐 물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맨손으로 프란츠 크로모를 만나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 되자 그 악마는 종종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란 나를 끌어내다 잔심부름도 시키고 자기가 할 일을 내게 떠맡기기도 하여 마음껏 부려먹는 것이었다 시킬 일이 없으면 괴팍한 짓을 시작한다 10분 동안 한쪽 발로 뛰어보라거나 길을 가는 사람의 우도 뒤쪽에 종이조각을 붙이고 오라 하여 나를 못살기 구는 것이다 여러 날 밤을 두고 꿈속에서까지 그런 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병상에 누워있었다 걱정할 만한 병은 아니지만 밤이 되면 열이 오르고 가끔 식은땀도 흘렸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증세가 이상하다면서 걱정을 했다 그것이 내게는 도리어 고통스러웠다 어머니의 걱정에 대해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양심적인 해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와서 막 자리에 누운 내게 초콜릿을 한 개 주었다 그것은 내 유년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말썽 없이 하루해를 보내고 잠자리로 돌아가면 얌전하게 놀았으니 이걸 먹고 자라고 하면서 곧잘 초콜릿을 주고 냈던 것이다 어머니는 침대 머리에 서서 자, 초콜릿? 하고 옛날처럼 상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왠지 모르게 슬펐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니? 하고 물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걸 먹고 차렴 싫어, 안 먹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일부러 심술 굳은 투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불러 어젯밤엔 왜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 일처럼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물쭈물 넘겨버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왔다 나를 진찰한 의사는 매일 아침 냉수 마찰을 하든가 찬물로 몸을 닦으라고 일렀다 그 무렵에 나는 일종의 정신착난 상태에 빠져있었다 우리 집의 질서와 평화 가운데서 나는 유령처럼 절제를 잃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들과 한데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시간도 나 자신의 존재를 잊은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가끔 그런 나를 불러다 놓고 신랄하게 힐책했지만 그 전처럼 쉽게 꺾여들지는 않았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꾸중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완고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다 카인 그 고뇌에서 나를 건져주는 구원의 손길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에서 뻗쳐왔다 동시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내 생활 속에 파고들었는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내가 다니는 아티나 학교에 학생이 하나 새로 들어왔다 그 학생은 최근에 이 고장으로 이사 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는데 팔엔 상장을 두르고 있었다 나보다 한 클래스 위였고 나이도 몇 살이 더 많았다 그는 곧 내 주목을 끌었다 나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모두 그에게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딘가 모르게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 학생은 겉보기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다 어느 모로 뜯어봐도 소년다운 인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직 개구쟁이 뒤를 벗지 못한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어른 같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사처럼 점잖게 구는 것이다 별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더구나 술래잡기 같은 놀이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자신에 차있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다른 학생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뿐이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라고 했다 어느 날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어떤 이유로 다른 학급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데미안의 학급이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급 위인 데미안의 반은 장문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줄곧 데미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 생김새가 내게는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밝고 영리해 보이며 품이 있는 그의 얼굴에 훌륭한 장문을 찍기 위해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 떠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숙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추구하고 있는 학자처럼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데미안은 내 호감을 살만한 인물이 못되었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비위에 거슬리는 데가 있기까지 했다 그는 나보다 체격도 좋고 훨씬 인격적이었으며 지나치게 냉담한 느낌을 갖게 했다 그의 태도는 도전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늠름하고 침착했다 눈은 항상 사람을 멸시하는 것 같은 표정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딘가 애수의 그늘에 쌓여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눈을 제일 싫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소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른처럼 점잔만 빼려고 하는 그 눈이 어쩐지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여하간의 내 관심은 언제나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찾게 되고 눈앞에 나타나면 언제까지나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눈만은 보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었다 어쩌다가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나는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리곤 했다 그 눈만 보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무렵에 그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볼 때 내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데미안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개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두드러져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남의 눈에 돋보이지 않으려고 모든 면에서 여간 조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뛰고 놀면서 그들의 놀이 동무가 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왕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데미안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각자 자기 집을 향해 뿔뿔이 헤어졌을 때 그는 성큼성큼 걸음을 떼어 나를 앞지르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건넸다 어린 티를 보이려고 애써 우리의 흉내를 내었지만 그 어른다운 어조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너무나 점잖었다 함께 가지 않을래? 그의 조용한 어조에는 친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래도 좋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을 가르쳐 주었다 아, 거긴가? 그 집은 나도 알아 대문 위에 이상한 걸 갖다 붙인 그 집 말이지? 난 그걸 보고 꽤 재밌는 집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점잖은 그 얼굴에 열분 웃음을 띄고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벌써 우리 집을 알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생각했다 점잖기만해 보이는 그 눈은 그처럼 날카로운 관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대문 위의 것은 일종의 문장이었다 아치형의 문 양쪽 위에 아치의 초석 겸 장식으로 붙여넣은 것인데 오랜 세월을 두고 비바람에 씻겨 몇 번이나 다시 칠한 페인트가 퇴색해 가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문장은 우리 집 가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다 난 왜 그런 걸 갖다 붙였는지 잘 몰라 나는 더듬거리면서 그 문장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음, 무슨 새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새가 아니면 짐승이 머리일 테고 어쨌든 그런 종류야 아주 오래된 거지 우리 집은 옛날엔 수도원이었대 수도원이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이제 집에 가면 잘 봐 아주 재밌는 거야 그 문장은 새가 아니면 짐승 머리 같다고 했지만 난 매가 아닌가 생각해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데미안은 무슨 유쾌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참 아까 나는 너희 선생님의 얘기도 들었어 이마에 표지가 붙어 있는 카인의 얘기였지 어때 재미있었어 재미있다니 천만의 말씀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재미있는 거라곤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른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어 아주 재미있었어 데미안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뭐 나한테까지 본심을 속일 필요는 없어 나도 들었지만 그 얘기는 사실하고 달라 수업시간에 듣는 얘기는 아무리 재미있는 거라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마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한 건 사실하고는 다른 데가 많아 선생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말투는 언제나 그렇지 특히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 섰을 땐 더하단 말이야 하느님이니 죄인이니 하고 해내빠진 얘기만 늘어놓으니 재미있을 리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자세한 데모까지는 얘기하지 않더군 음 내가 알기론 데미안은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웃는 얼굴로 돌리면서 이런 얘기가 너한테는 지겹게 들리지 않을까 하고 묻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이렇게 생각해 그 카인의 얘기는 전혀 다른 방향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 분명히 학교에서 배운 건 틀림이 없고 모두 올바르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야 오히려 관점을 달리한 그쪽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 가령 말하자면 카인의 경우도 그렇지 그 이마에 붙은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설명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거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형제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형이 동생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또 동생을 죽인 그 사나이가 나중에는 불함감에 쌓여 괴로워하거나 후회를 한다 그러고는 키가 꺾여 운둔 생활을 한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나 그 사나이가 동생을 죽인 상으로 특별히 받은 그 훈장이 그의 수호신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한다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응 그건 그래 나는 데미안의 이야기 속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들은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데에 처음부터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카인의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더니 어떻게 데미안은 또 내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러는 걸 보면 아마 버릇이 돼 있는 모양이었다 아 그거야 간단하지 얘기의 발단이 된 건 이마에 붙은 표지야 그 사나이 얼굴에는 어떤 마력을 지닌 훈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 훈장 덕분으로 그 사나이는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도 사람들을 위압하고 불안과 전율을 줄 수가 있었지 그런데 그 사나이 얼굴에 붙어 있다는 훈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건 아마 아니 틀림없이 우표의 소인과 같은 게 이마에 찍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심한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오히려 그것은 여간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 즉 보통 사람들이 익히 보호한 것보다는 조금 정도가 높은 지혜와 용기를 담고 언제나 번뜩이는 빛을 내고 있는 그의 눈이었어 그 사나이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던 거야 그런 연유로 해서 사람들은 이 사나이는 남을 위압하고 복종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표지가 바로 이마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지만 어떤 일이건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 처지에 합당하고 자기네들 형편에 맞아 들어가게끔 정의를 내린 그 해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이야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 권력의 상징인 표지를 본래의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했던 거야 말하자면 그런 표지를 붙이고 다니는 놈은 모두 악마다 하는 식으로 말이야 사실 그 패들은 악마라고까지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좋은 인상은 주지 않았어 용기를 가진 개성적인 인간은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법이지 그런 인간은 얼굴만 봐도 징그러운 짐승을 만났을 때처럼 기분이 잡치니까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우글거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마운 일이 못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간들에게 별명을 붙이고 악평을 퍼뜨렸지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복수의 방편이었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런 수단으로 복수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야 무슨 복수냐고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데에 대한 복수지 소극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간은 갚은 셈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어... 그러니까... 그럼... 카이는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이거 이상한데 그럼 성서에 나오는 얘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 건가? 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 태구 쪽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전설이라고 하지만 그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거짓말을 꾸며대서 전설을 만든 건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 반드시 올바르게 전해진다고는 볼 수도 없고 또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욕헌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카인이란 사나이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한 복수의 수단으로 이마에 표지가 붙은 악만이 쥐니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꾸며서 지껄이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뿐이야 카인과 그의 자손이 정말 일종의 표지를 달고 다녔고 또 이 세상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건 사실인 이상 내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아니 그럼 학교 선생님 얘기는 거짓말이고 네가 한 얘기는 진짜란 말이야? 때려 죽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나는 몰라서 물어보았다 아니 놀란 게 아니라 감동했던 것이다 그렇진 않아 죽인 건 정말이야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 죽인 거지 음 맞아 죽은 놈이 정말 동생인지 누군지 그건 나도 확실히 몰라 하지만 그까짓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인간은 모두 형제니까 말이야 어쨌든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 죽인 건 사실이야 어쩌면 그것은 영웅적인 행위였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은 지도 몰라 한 놈이 맞아 죽은 뒤부터 겁쟁이들은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게 됐지 그래서 약한 놈들은 한 대 몰려다니면서 살인기가 없어져야 다리를 펴고 자느니 살인기를 딴 세상으로 몰아내야 하느니 하고 죽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한 거야 그럼 왜 그 살인기를 죽여버리지 않느냐 하고 누가 물으니까 이 겁쟁이놈들은 우리는 모두 용기가 없고 힘도 약한 사람들이라서 하고 대답하지는 않고 죽여버리다니 천만의 말씀 아무리 힘과 용기가 있기로서니 그런 짓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 사나이 얼굴에는 표지가 있어 하느님이 붙여주신 표지가 있단 말이요 하고 그럴 듯한 핑계를 대고는 도망쳐버렸어 대략 이런 경로를 밟아서 카인의 얘기가 꾸며진 거야 이건 물론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틀림없어 하다 보니 얘기가 너무 길어졌군 자 그럼 데미안은 아르트가의 옆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는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허탈감에 쌓인 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카인이 훌륭한 인간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이마에 붙은 표지가 신성한 표지라니 엉터리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 밖엔 안 된다 엉터리란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느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하느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말이다 하느님은 아벨의 희생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지 않았는가 엉터리 소리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나는 데미안이 내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서 놀린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 놈은 영리한 머리를 갖고 있다 치거리는 말숨씨도 아주 그만이다 그러나 카인이 훌륭하고 멋있는 사나이라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내가 성서나 그 밖의 이야기에 대해 그때처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 덕분에 오래간만에 프란츠 크로머를 잊을 수가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크로머를 만난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서를 뒤적여 카인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다 놓고 제멋대로 해석을 내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 살인자는 모두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떠벌려도 무방하다는 셈이 된다 이게 어디 될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넌센스라고 그런 엉터리 말에 귀를 기울인 건 대미안의 얘기가 구수하게 들렸고 어감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것뿐이다 그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 눈은 물론 나 자신도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수궁이 간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벨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두운 세계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럴까 왜 어두운 세계로 전락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렇다 이때 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순간 아주 숨이 막혀버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횡매는 것 같았다 내 불행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거기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몹시도 기분이 불쾌하던 그날 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나는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경멸했던 것이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 됐다 동시에 내 이마에 그 표지를 붙였다 그것이 내 이마에 붙여지는 순간 나는 그 표지가 악이니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인격자의 표지로 생각했던 것이다 악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며 불행 속에 빠져도 참고 견딘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단연 아버지를 능가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없다 물론 그 무렵에 나로서는 그 문제를 이처럼 뚜렷한 사색의 형식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한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감정의 반사작용과 기묘한 흥분의 연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동시에 내 가슴을 자랑으로 가득 채워주었던 것이다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여겨진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짓거려댄 대미안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묘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꾸며댈 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대미안 말고 또 있을까 그는 카인의 이마에 붙어있는 표지에 대해서 기괴한 해석을 내렸다 그때의 그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눈에서 이상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가 바로 대미안 자신이 카인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카인을 닮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카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변론한 것이 아닐까 그의 눈에서 그런 빛이 흘러나온 것은 무슨 까닭일까 카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나 그 밖에 겁이 많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그토록 바보 지급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대미안이 바보 지급을 한 그 사람들 힘이 약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량한 양들이 아닌가 대미안의 이야기와 그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생각이 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념은 끊이지 않고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하자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날아든 거나 마찬가지다 잔잔한 호수라는 게 어린 내 영혼이었다 카인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표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시도해야 할 인식과 회의와 비판의 출발점이었다 다른 학생들도 나만큼이나 대미안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누구나가 그에게 이상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나는 대미안에게서 들은 카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껄이지 않았다 이방인과 같은 이 편입생 주변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떠들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 소문을 전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대미안이라는 인간을 아는 데 있어 빛을 던져 주었을 것이고 그 인간성에 합당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미안의 어머니가 굉장한 부자라는 맨 처음에 퍼진 소문뿐이다 그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일이 없고 아들인 대미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모자가 유태인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쩌면 회교도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막스 대미안의 주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그의 학급에서 제일 힘센 녀석이 싸움을 걸었지만 그는 상대하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몸짓은 크지만 힘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신이 나서 덤벼들었다가 호되게 혼이 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싸움판을 목격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미안은 상대방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움켜진 것뿐 주먹질 한 번 안 했는데도 힘자랑을 하면서 싸움을 건 그 놈은 맥을 못 추고 쩔쩔매다가 달아나버린 후 며칠 동안은 양쪽 팔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대미안에게서 맞섰던 그 소년이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소문과 구구한 억측이 꼬리를 물었다 모두가 흥분과 놀라움의 씨를 뿌리는 이야기였다 얼마 동안은 모두 그 정도로 만족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소문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퍼졌다 대미안이 어떤 여자아이와 보통 사이가 넘는 정도로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란츠 크로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크로모와 만나기만 하면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2, 3일 동안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간혹 있었지만 크로모의 마술에 걸려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프란츠 크로모 크란 언제나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라다녔고 꿈속에서까지도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환상의 세계나 꿈속에서도 말도 못할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나는 꿈속에선 완전히 크로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남달리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현실보다 꿈속에서 생활할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꿈속에 환영에 시달려 체력이나 기력은 약할 대로 약해져갔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주 꾼 꿈은 크로모가 심심풀이처럼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는 내 등에 올라타서 말을 몰고 가는 장난을 하는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은 도둑질을 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도둑질을 하는 꿈을 꾸다가 눈을 뜨곤 했는데 꿈에서 깨어나면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크로모가 시키는 일이었다 크로모가 시킨 것은 도둑질 뿐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섭고 소름이 끼쳤던 것은 내 아버지를 죽이라고 하는 그의 말을 고역할 수가 없어 시퍼런 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덤벼든 꿈이었다 크로모는 단검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우리는 길가 가로수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윽고 어떤 사람이 다가오자 그는 나를 그쪽으로 떠밀면서 저놈을 찔러 죽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였다 거기서 꿈이 깼다 크로모의 마술에 걸려있던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간혹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막스 데미안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데미안이 내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이상하게도 꿈속에서였다 난 다시 난폭한 짓을 당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등에 올라타는 것이 프란츠 크로모가 아니라 막스 데미안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 점인데 상대방이 크로모였을 때는 고통과 치욕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의 힘을 다하고 반항했고 그러다 지치면 이를 악물고 그 고역을 참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데미안으로 바뀌고부터는 그것이 그것이 조금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 고역을 당하는 것이 즐거움인지 슬픔인지조차 분간을 하지 못한 채 덮어놓고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다 이런 꿈을 두 번 꾸고는 상대가 다시 크롬으로 바뀌었다 꿈에서 체험한 것과 현실에서 체험한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어려운 일 아니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프란츠 크롬어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갚아가던 1마르크 35 페니히의 빚을 완전히 청산한 뒤에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점점 깊이 그 마술의 소나기로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빚을 갚은 돈이 모두 훔쳐낸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크롬은 거미줄에 친친 감겨있는 파리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도둑질을 시키려고 들었다 그는 툭하면 아버지한테 모두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 위협을 받을 때마다 나는 거져볼 수 없는 불안에 쌓여 골머리를 알았지만 거기에서 받은 고통보다도 왜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아버지한테 털어놓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가 더 가슴을 찔렀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돌리고 후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또 언제는 후회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었다 때로는 누구의 잘못이건 동기가 어떻게 되었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었다고 체념하기도 했다 운명의 저주를 받은 탓이라고도 생각했다 이런 일로 해서 내 양치는 적지 않게 속을 태워 쓰리라 생각된다 악령의 마술에 걸려 나는 그처럼 즐거웠던 공동생활 이렇던 낙원을 되찾았을 때와 같은 감회를 느끼기까지 했던 밝은 세계의 가정생활을 외면하게 되었다 내겐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었다 나는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받았다 특히 어머니가 더했다 어머니는 나를 악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병신 취급을 했다 내가 그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은 나를 대하는 두 누나의 태도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누나들은 나를 금이 간 접시라도 만지는 것처럼 소중히 다루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태도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은 악령의 마술에 걸려 있거나 운명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나를 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어쨌든 나라는 인간이 악의 본거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가족들이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제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감격했다 참다운 마음으로 참회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낙원을 동경하는 것과도 같은 욕구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때도 있었으나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빈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 고백을 들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로하고 동정은 해주겠지만 나라는 인간을 이해해 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어떤 이에도 이 사건 전체가 운명의 장난에 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단순하고도 일시적인 탈선 행위 정도로 간주된 것부터가 잘못이다 거기에서 내 불행은 완전히 형태를 갖추고 밀어 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11살도 아직 11살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어쩌면 이렇게 해도 섬세한 감각과 깊은 상상력이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과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감정의 일부를 개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개념이 없으면 체험 자체도 없는 줄 안다 내가 이처럼 깊은 고뇌 속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예는 내 생일을 통해서도 점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프란츠 크로모로부터 브루크 광장으로 나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거역할 수 없는 박해자의 명령이라 비가 오건 뭐가 오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광장으로 간 나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나무 밑에 서서 크로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내 호주머니에는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과자가 두 개 들어있었다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돈 대신 과자를 갖고 온 것이다 일단 만난 이상은 무엇이든 그의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빗물을 머금은 나뭇잎이 그 무게에 못 이겨 한 입 두 입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잎들을 발로 끌어모아 질끈질끈 밟으면서 내 악령을 기다렸지만 그는 점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광장 모퉁이나 발걸음이 뜸한 뒷골목에서 이렇게 몇 시간이고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은 수없이 대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별로 지겨운 죄를 모를 만큼 예사가 되어 있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그것이 불운이건 행운이건 남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의 길을 걷는 것처럼 나는 크로모라는 절대자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크로머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은 그다지 성가시게 굳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내 옆구리를 주먹으로 두어 번 쥐어박고는 과자를 빼앗더니 담배를 한 대 줄 테니 피워보겠느냐고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크로머는 여느 때보다는 기분이 썩 좋아 보였다 참 잊어버릴 뻔했다 그는 과자를 씹으면서 발길을 돌리다 말고 되돌아서서 말했다 다음에 올 땐 네 누나를 데리고 와 나이 많은 쪽 말이야 이름이 뭐라더라 나는 그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청하게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하지만 크로머 그건 무리한 부탁이야 난 누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누나도 오지 않을 거야 이건 반드시 어떤 책력을 꾸미기 위해 구시를 붙여보는 게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의 상투 수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일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 목을 쥐었던 손아귀의 힘을 천천히 풀면서 어떤 거래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얼마간의 돈을 주든가 돈이 없으면 다른 물건이라도 주고 악마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했다 그의 상투 수단에 변조가 생긴 것이다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거절을 해도 그는 조금 더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한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둬야 할 점이 있어 난 네 누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졌다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나오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간 기회가 생기겠지 가령 이런 것도 있지 어떤 장소를 지정해놓고 산책이 나아져고 하고 거기로 데리고 나오란 말이야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처럼 거기에 끼어들 테니 말이야 내일 만나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지 내일 휘파람을 불 테니까 빨리 나와 그가 돌아갔을 때 나는 어렴풋하게 남아 그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나이가 좀 들면 어떤 비밀에 가까운 금지된 일을 서로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던 것이다 크로머는 그런 짓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망측한 일이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단연코 거절해야 한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그 뒤에 돌아올 크로머의 보복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처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래도 이래도 내 말은 못 듣겠어 하는 크로머의 잔인한 목소리가 가슴을 쥐어들게 했다 불안과 절망에 쌓여 나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브루크 광장을 가로 찔러 힘없이 걸음으로 옮겼다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생활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나직하면서도 기운찬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흠칫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더니 어깨를 붙잡았다 그것은 우악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아 난 누구라고 깜짝 놀랐어 나는 더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막스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그때처럼 어른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다 내 위치보다 한층 더 높은 곳에 서서 내 마음속을 환히 꿰뚫고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런 일로 놀란 데서야 어디 사내 값을 하겠나 말투는 더욱 어른스러웠다 부드럽고도 무게가 있는 어조였다 어 그렇지만 난 정말 놀랐는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란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겁을 내다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알수록 더욱 이상해지고 호기심이 구름처럼 끓어오르는 법이야 이 아이는 반드시 무슨 걱정거리를 갖고 갖고 있다 하고 상상할 수도 있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걱정의 시가 붙어 다니니까 말이야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네 지금은 분명히 겁쟁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어때 그렇지? 근데 물론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것도 아니야 너는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아마 무서운 사람 내가 내게 겁을 주는 사람도 내게 겁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야 누구를 무서워하지? 설마 이 대미안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역시 그렇군 음.. 그런데 누구지?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모르겠어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는 내 옆에 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그의 옆모습을 견눈질로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가령 말이다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는 듯한 그의 시선을 온몸에 느꼈다 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난 너를 이용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아주 유쾌한 실험이야 너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잘 들어봐 난 독심술이라는 것을 간혹 써보고 있어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하게 보이지 여러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나는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 동시에 흥미도 느끼고 있지 그러니까 호감이나 흥미의 대상인 네 마음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진 셈이지 실험의 제 1단계는 이미 끝났어 너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제 1단계의 실험이야 너는 언제나 불안을 안고 가슴을 재고 있어 이것은 네가 무서워하는 어떤 물건이 있거나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됐는가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해 우리 인간은 원래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공포나 불안의 대상이 있으면 그런 생활 속에 몸을 담기가 어렵지 잘 들어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억압당하고 있다는 증거야 가령 네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할 경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눌려서 살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누가 내 가슴을 부젓가룩으로 휘저은 것 같은 충동을 느껴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데미안의 얼굴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점잖고 영리해 보였으며 호감을 느끼게 했으나 부드러운 표정은 조금도 없었다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인상을 주는 어른의 얼굴 같았다 저지는 잘못에 대해 동정은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나는 점점 미궁에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알겠지? 그는 다시 물었다 다짐을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독심술이라는 것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이지만 극히 당연한 일이야 가령 예를 들면 언젠가 내게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가 간혹 내 꿈을 꾼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놈들은 대개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바보지만 너는 머리가 좋아 나는 머리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가끔 얘기를 나누고 싶어 너도 싫진 않겠지? 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데미안은 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유쾌한 실험이나 계속하자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소년 S에게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제3자에게 비밀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는 것 그 비밀이 탈로 나면 소년 S의 처지가 몹시 곤란해진다는 것 어때 내 독심술이 빗나간 건 아니지? 나는 이미 그의 영향력에 굴종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꿈속에서 크로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귀에 담으며 무조건 수궁하는 몸짓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그 목소리가 내 가슴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 음성 나 자신보다도 나라는 인간을 더 잘 알고 있는 듯한 음성이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힘있게 두드렸다 그럼 딱 들어 맞은 셈이군 나도 그러려니 생각했지 아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아까 광장 모퉁이에 있던 그 예 이름이 뭐지? 나는 다시 놀랐다 내 가슴의 비밀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두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발버둥치 쳤지만 좀처럼 헤어날 것 같지가 않았다 그 애라니 브루크 광장엔 아무도 없었어 나 혼자 나무 밑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걸 데미안은 웃었다 시치민을 떼지 말고 내 독심술에 실험물이 돼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이군 그의 이름이 뭐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나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됐어 너는 나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야 그의 이름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데미안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너하고 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될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하지만 프란츠 크로머란 놈은 악당이야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지? 어 그래 나는 불안의 그늘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말했다 그 놈은 악당이야 사탄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 놈이 알면 큰일이야 악당보다 더 무서운 놈으로 둔갑해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 넌 그 놈을 알고 있어? 그 놈도 너를 아니? 뭘 그리 겁을 내? 무서워할 건 조금도 없어 그 놈은 나를 몰라 나도 그 놈을 모르고 지금은 서로 모르지만 앞으로 사귀어 봐야겠어 일반 소학교에 다니니? 어 몇 학년이지? 5학년 그 놈을 만나더라도 내 얘기는 하지마 아무 얘기도 걱정하지 말래도 그 애한테 네 얘기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프란츠란 놈의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래? 어때? 그럴 생각은 없니? 미안해 데미안 용서해줘 난 그 놈 얘기라면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유감인데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실험을 좀 더 계속하고 싶지만 난 너를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너는 정말 그 놈이 그렇게 무섭니? 그런 부질없는 공포심은 버려야 해 그러지 않고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어 알았지? 하긴 그래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누가 공포심을 갖고 싶어서 갔나? 아마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짐작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는 네 사정을 알고 있어 이건 아까 실험한 독심술의 제 1단계의 결과로 보아도 알 만하지 그 놈한테 빚진 거라도 있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별로 문제거리가 아니야 그보다 하.. 아니야 난 말을 못하겠어 아무래도 말이 안 나와 그 놈한테 진 빚을 갚을 만큼 내게 돈을 주면 될 게 아니야 그만한 돈은 나한테 있어 그것으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불안치 얘기는 그만해 제발 부탁이야 빚만 갚아가지고도 안 돼 하..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난 정말 말을 못하겠어 그 놈이 알면 난 큰일 난단 말이야 걱정 마 싱클레어 지금 말 못하겠다는 걸 언젠가는 나한테 얘기해 주겠지 그게 네 비밀인 모양이구나 나한테 털어놔봐 나쁘지는 않을 테니 털어놓다니 안 돼 나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하기야 네 마음에 달렸지만 말이야 너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려는 내 성의가 무시되는 것도 고마운 일은 못되지 안 그래? 독심슬로 네 마음속을 알아내는 것보다 직접 네 입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난 크로모와 같은 악당이 아니니까 안심에도 좋아 설마 나를 그 악담과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야? 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왔어 에스라는 소년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말이야 어쨌든 나는 크로모처럼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란 것만 알아줘 내 말을 믿어서 손해댈 건 조금 더 없어 나를 믿어봐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도 얼마쯤은 침착해질 수가 있었다 침묵의 덕분인 것 같았다 그러나 데미안이 어떤 방법으로 내 비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 가야겠어 데미안은 레인코트에 기스를 세우면서 말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싱클레어 너는 그 놈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돼 그 놈이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주 죽여버리는 거야 네가 그런 결심을 갖는다면 너를 존경하지 힘이 모자라면 도와줄 수도 있어 나는 다시 불안해졌다 이놈의 불안은 왜 그렇게도 자꾸 찾아오는가 갑자기 카인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음산한 불쾌감을 주는 것들이 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막스 데미안은 웃으면서 말했다 빨리 집에 가봐 반드시 좋은 방법이 생각날 거야 때려 죽이는 게 제일 간단하지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최상책이거든 다시 말하지만 너는 크로모하고 모든 관계를 끊지 않는 이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놈은 알겠지? 알겠지? 집 앞에 당도하니 먼 길을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크로모와 나 사이의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래의 것 미래의 행복 같은 것이 끼어들고 있었다 나는 이미 외툴박이가 아니었다 이때 비로소 나는 비밀을 안고 살아온 지난 몇 주간이 얼마나 무섭고 고독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러자 곧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생각했던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완전히 구제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거의 참회가 끝난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다만 내 참회를 들을 사람이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가족 이외의 남자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누가 앞에서 참회를 하건 나는 구제의 예감이 강렬한 향기처럼 내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이 멀리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불안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적을 상대로 장구한 시일에 걸쳐 무서운 투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완전히 비밀 속에 숨겨놓고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매일처럼 들려오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뚝 끊어졌다 하루, 이틀, 사흘 벌써 일주일째 들리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악마가 앞으로 내 집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감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 나는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내 마음의 자세였다 새로운 자유에 반신반의했던 나는 그의 휘파람 소리가 일주일 동안이나 끊어졌다는 사실조차 믿을 만한 자신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프란츠 크로머가 나타날 때까지의 문제였다 나는 차일러가의 뒷골목에서 크로머와 마주쳤다 그는 내 모습을 보자 흠칫 놀란 것처럼 걸음을 멈추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발길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순간이었다 내 적이 무서운 내 박해자가 나를 보고 달아나버린 것이다 내 사탄이 나를 무서워한 것이다 기쁨과 놀라움이 내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간만이야 데미안 별일 없었어 싱클레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얘기나 좀 들어볼까 하고 크로머 녀석 이젠 너를 괴롭히지 않지? 네가 그 놈을 혼내줬어?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줘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 놈은 아주 꺼져버렸어 그거 잘 됐군 만약 다시 나타나면 아마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워낙 뻔뻔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해 데미안을 잊어버렸어?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럼 네가 그 놈을 두들겨 패줬니? 이거 정말 정말 고마워 데미안 아니 때리지 않았어 몇 마디 얘기로 버릇을 고쳐줬지 앞으로 싱클레어를 못살게 굴면 좋지 않을 테니 조심하라고 다 일렀을 뿐이야 야 정말 멋있구나 그런데 데미안 돈 같은 걸 주지는 않았겠지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천만에 그런 방법은 이미 네가 시험해 보았을 텐데 나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크로모를 응징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지만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버렸다 나는 전부터 그에게 느껴오던 감정으로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것은 감사함과 놀라움 불안 호감과 내면적인 저항 등이 기묘하게 뒤엉킨 감정이었다 나는 며칠 후에 그를 또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야기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카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은 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생각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도대체가 감사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덕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어른은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배은 망덕한 행위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이러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행위나 태도를 추워도 후회한 적은 없다 만약 그때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한평생 고욕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 날까지도 확신하고 있는 바이다 그 당시 나는 크로모로부터의 해방을 내 젊은 날의 최대의 체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해방시켜준 사람은 자기가 갖다 준 기적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나를 외면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내게는 배은 망덕한 행위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기묘한 것은 내가 나타낸 호기심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데미안이 내게 암시해 준 여러 가지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왜 그랬을까 카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독심술을 알고 싶다는 나는 갖가지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해서 누를 수가 있었을까 호기심을 억제하고는 단 하루도 못 살겠다던 내가 아니었던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은 엄연하다 나는 악마의 사슬에서 풀려나오는 나를 보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밝은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미 나는 불안의 발작이나 공포의 엄습에서 벗어나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심장이 고동소리도 내 고막을 두드리지 않게 되었다 나를 속박했던 마법사의 쇠사슬은 토막토막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이미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었다 전과 같은 라틴 학교의 학생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내 본능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전의 균형과 안정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그 공포와 위험에서 나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내 죄와 불안에 찬 사건 전체가 놀라운 속도로 내 기억에서 사라져 아무런 흔적도 인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한편 나를 구해준 대미안을 그러한 악의 사건과 함께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쓴 일도 현재의 나로서는 이해가 가능한 일이다 저주와 한탄의 계곡에서 프란츠 크로모라는 악마의 노예가 되어 험한 가시밭길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나는 상처입은 영혼의 충동으로 있는 힘을 모두 지었자 안녕과 행복이 가득 차 있는 이전의 세계로 도망쳐 나왔다 나는 다시 문을 열어준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나들 곁으로 순결한 향기 속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벨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막스 대미안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다음날 다시 찾은 자유를 영원히 향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악의 소굴로 다시 끌려 들어갈 걱정도 없어졌을 때 나는 오래전부터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것을 실행에 옮겼다 참회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쭈그러진 입으로 장난감 돈을 삼키고 있는 저금통을 보였다 그리고 박해자의 악행과 내가 겪은 고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으나 쭈그러진 저금통과 그 전과는 표정이 달라진 내 눈을 보고 역시 그 전과는 어감이 달라진 내 목소리를 듣고는 내 병이 나았다는 것과 내가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탕한 아들의 귀가를 축하하는 의식에 참석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갔다 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고 대풀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질문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양치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완전히 해방된 셈이었다 모두가 멋있고 아름다웠다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융합하여 새로운 조화가 이룩된 것이다 나는 참다운 정렬을 안고 그 조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양친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얻게 된 것을 나는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겼는지 모른다 만족해도 만족해도 끝이 없었다 곧 나는 한 가정의 귀공자가 되었다 그리고 양친과 누나들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소년이 되었다 누나들과도 자주 어울려 재미있게 놀았고 기도를 올릴 때는 구제받은 자의 기쁨과 회개한 자의 정성을 다하여 옛날에 부르던 그리운 찬성가를 함께 불렀다 그것은 모두 내 진심이었다 허식이나 기만은 이미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일부러 빨리 잊으려고 한 이유를 여기서부터 설명해야겠다 참회를 한다면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해야 할 일이었다 그 참회는 그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인 것이 못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가장 보람있고 근원적인 성장을 갖다주는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 무렵에 나는 밝은 세계 잃었던 낙원에 들러붙어 있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뿌리를 뻗고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세계에서 떠밀려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데미안은 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은 그 세계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프란츠 크로모와 걷는 길과는 방향이 다르지만 밝은 세계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 한 데미안도 나를 악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유혹자임에는 틀림없었고 그 악의 길이 어두운 제2의 세계로 통하는 이상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모와 같은 인간인 것이다 그런데 그 어두운 제2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어두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 이야기는 딱 덮어두어야겠다 찬신망구 끝에 겨우 아벨이 된 지금 어떻게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예찬하는 자들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표면에 부각된 외형적인 사정은 이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내면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내가 프란츠 크로모와 악마의 마수로부터 구출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나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길로 돌아가려다 발을 헛디딘 셈이었다 그러나 친절한 손이 발을 헛디디어 비틀거리는 나를 인간의 길로 인도해 주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어머님의 품속으로 신앙심 깊은 어린이의 세계로 뛰어든 것이다 나는 일부러 나이보다 더 어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리광도 부리고 개구쟁이 짓도했다 크로모의 노예가 되어 있던 나는 다시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했다 나 혼자서는 움직일 능력도 없었고 방향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양친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작정을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선택해 주는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 유일한 세계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옛날의 밝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데미안을 의지하고 데미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데미안에게 의지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의 기묘한 사고방식의 불신감을 느끼고 있는 이상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불신보다는 불안이 더 큰 이유가 되어 있었다 만약 데미안에게 의지했더라면 내 양친의 경우보다도 내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격려와 경고, 모멸, 야유 등으로 나를 좀 더 독립된 인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야 겨우 나는 모든 것을 깨닫고 뉘우칠 수가 있게 되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통렬하게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을 걸으려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뒤 그 의문을 풀어보려는 호기심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카인이 아벨보다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아는 말이 그러한 해석은 별로 신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설명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그러한 견해는 원시 그리스도교 시도에도 여러 종파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카인파도 있었다 물론 그런 괴변적인 해석은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이단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인의 행위가 정당하고 아벨이 그릇된 인간이라고 할 경우 당연한 결론으로써 신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서의 하느님은 절대적 존재인 유일신이 아니라 허위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된다 카인파들의 설명은 그러한 괴변을 줄거리로 한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설교도 하고 선교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단적 설교는 우주에서 사라져 버린 지가 이미 오래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종교와 신앙에 대해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그런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단적인 해석에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된 강도 나의 소년시대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다 모두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도달하려고 애쓴 인간의 길뿐이다 멋있고 아름다운 모든 기양치와 행복의 섬들 낙원의 매력 등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과거의 영광 속에 파묻어들 뿐 거기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소년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한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사건과 나를 유혹하고 선도했던 것만을 화재로 삼을 작정이다 그러한 자극은 언제나 또 하나의 세계에서 찾아들었다 그것은 언제나 불안과 강압과 양심의 가책을 수반하고 있었다 어느 경우에나 그것은 혁명적이며 안주하고 싶어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밝은 세계에서는 떳떳하게 살 수 없는 하나의 근원적 충동이 나 자신 속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월이 찾아왔다 모든 다른 인간들이나 마찬가지로 내게도 서서히 눈을 뜨는 성의 감정이 엄습해왔다 이 감정은 일종의 적이며 파괴자였다 금지된 유혹이며 최악이었다 내 호기심이 찾고 있는 것 각가지 꿈과 쾌감과 불안을 내게 준 것 사춘기의 사춘기의 울타리 밖에 있는 어린이의 평화롭고 순진한 세계의 행복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 흉내를 냈다 순진한 어린이답지 않은 그 이중생활을 해본 것이다 내 의식은 가정의 세계 공인된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땅속에 파묻힌 것 같은 꿈이나 충동이나 소망의 세계에서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세계 위에 그 위식적인 생활이 걸쳐놓은 구름다리가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리고 있었다 나라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순진한 어린이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내 양친도 눈을 뜨기 시작한 이 생명의 충동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다만 성의 의식적 감정이 지향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상적인 말로 사춘기의 내 생활에 위로를 줄 뿐이었다 나는 성적 감정과 그것이 주는 현실적인 충동을 부정하고 허위와 기만의 베일에 쌓인 채 더욱 비현실적인 세계로 변모해 가는 어린이의 세계에서 살아보려고 헛된 노력을 거듭하고 있었다 부모라는 존재가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때문에 나는 내 양친의 무관심을 탓할 수가 없다 자기 일은 자기 자신이 처리하고 자기가 갈 길은 자기 자신이 발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적인 감정에 눈을 뜬 내 생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나 자신의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두 그렇듯이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솜씨가 아주 서툴렀다 인간은 누구나가 그런 관문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범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다 이 시기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의 요구가 생활 주변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때이며 뚜렷한 목표를 향한 전진의 길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인 죽음과 갱생을 전 생애를 통해서 한 번밖에 체험하지 못하는데 오직 한 번뿐인 체험이 바로 이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유년시대가 무너지고 그 시대의 기억이 소멸해 갈 때 우리는 우주 공간의 고독과 죽음의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것이 갑자기 우리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대적 전환점에서 발목이 묶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라는 절벽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꿈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살인적인 꿈 잃어버린 낙원의 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방향이 빗나갔다 내 체험담으로 돌아가자 내게 소년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린 감정이나 몽상은 여기서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흥미도 없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어두운 세계 즉 또 하나의 세계가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날에는 프란츠 크로모의 형상을 갖추고 있던 것이 그때는 나 자신 속에 들어 앉아 있었다 그로 인하여 또 하나의 세계는 외부로부터도 맹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프란츠 크로모의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몇 해가 경과되었다 내 생애를 통해서 가장 극적이고 죄가 많았던 그 시기도 짧은 악몽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모두가 아늑한 옛날의 악몽이었다 크로모가 내 생활에서 모습을 감추고 멀리 사라져버린 지도 이미 오래다 어쩌다가 나타나는 수도 있었지만 만난다고 해도 별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 비극의 씨를 심어준 또 하나의 중요한 배후 인물인 막스테미아 막스테미아는 내 생활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내 생활 주변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거리를 좁혀오더니 마침내는 내 생활 바로 곁에까지 다가와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 데미안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지금 그 기억을 더듬고 있다 1년이 넘도록 어쩌면 그 이상 데미안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되도록 그를 피하려 했고 그쪽에서도 일부러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만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언제나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의 얼굴 표정 가운데 이상하게도 조롱과 비난의 빛이 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데미안과 함께 체험한 사건이나 그에게서 받은 미묘한 영향은 쌍방이 모두 잊고 있는 것과 같았다 데미안의 모습을 찾으려 했고 그의 생각이 자주 머리에 떠올랐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가 항시 내 생활 주변에 있었고 내 호기심과 주의를 끌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데미안의 등교하는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는 혼자서 갈 때도 있고 다른 상급생들과 함께 갈 때도 있다 그 모습은 이단적이고 고독해 보이며 조용하다 그에게는 독자적인 생활 법칙이 있다 그의 움직임은 천체의 운동과 같은 것이다 단조롭고 복잡하고 미묘한 느낌을 주는 그는 누구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의 다정한 벗이 되어주려는 사람도 없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예외였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하고도 모자의 관계라기보다 어른과 어른이 사귀듯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학교의 교사들은 되도록이면 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모범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교칙을 잘 지키고 공부에도 성의를 다하는 좋은 학생이었으나 교사들과는 친숙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다 가끔 우리는 그가 어떤 교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냉혹한 비평을 했고 어떤 교사에게는 주의를 받는 학생답지 않게 말대답을 했다는 등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모두 날카로운 도전적 태도였다는 것은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다 데미안의 모습이 떠오른다 저기는 어딜까 그렇다 생각이 난다 내 집 앞에 있는 골목길이다 어느 날 나는 수첩을 들고 그 골목길에 서 있는 데미안을 보았다 그는 수첩에 무엇을 그려놓고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위에 장식되어 있는 낡은 문장을 그려놓고 있었다 나는 커튼 뒤에 숨어 열려진 창문 너머로 대문의 아치를 깊게 응시하면서 천천히 손을 움직이고 있는 데미안의 밝고 조용하면서도 차가운 얼굴을 보고 왠지 모르게 놀라움을 느꼈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 과학자의 얼굴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꿋꿋한 의지와 여유를 보여주는 그 얼굴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터득할 수 있다는 예지와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자신의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일이 흐른 뒤에 일이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말을 구경하고 있었다 말은 짐수레에 멍해를 목에 진 채 옆으로 쓰러져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코를 벌룸거리고 있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먼지 쌓인 길바닥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디에 상처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모양이었다 불쌍한 말을 더 보고 있기가 싫어서 눈을 돌렸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데미안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는 쓰러진 말을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 맨 뒤쪽에 서 있었다 조잘거리는 아이들 뒤에 서 있는 점잖은 어른과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얼굴은 마주쳤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말의 머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는 언제나 그랬지만 그 눈에는 깊고도 조용한 정신의 집중을 의미하는 광신적이면서도 정렬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주의력이 나타나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러한 데미안의 얼굴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아직 의식의 영역 밖에 있기는 했지만 그때 나는 무엇인가 극히 독특한 것이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이라는 것 이상의 느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저 어른다운 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다우면서도 그것과는 좀 다른 것 불가악력에 신성한 위력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여자다운 분위기도 있었다 그것이 내 눈에는 순간적이긴 했지만 남성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며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몇천 년이란 시간을 초월한 듯한 얼굴로 보였던 것이다 동물이나 수목이나 별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른이 된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을 당시에 나는 알고 있지 못했고 또 느끼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윤곽은 어렴풋하게나마 파악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미소년이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드는 벗이었는지도 모른다 또 그와는 반대로 내 혐오와 반감을 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조차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본 것은 다만 환상과 같은 것이다 데미안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동물 같기도 하고 만물의 근원이나 초자연적 존재인 정령 같기도 하고 우상 같기도 했다 실제의 면모는 생각해낼 수가 없으나 여하튼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우리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리만큼 다른 인간이다 그 당시의 기억은 이것뿐이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도 부분적으로는 그로부터 훨씬 뒤에 그의 인상에서 얻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몇 살 더 먹었을 때 나는 다시 데미안과 가깝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교회에 가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견신내도 받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학교에서는 그가 유태인이라거나 이교도라는 말이 퍼졌다 한쪽에서는 데미안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무종교주의자라고 수근거리기도 했고 사악한 종파의 신자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사악한 종파라는 의미에 관련된 것으로 데미안이 자기 어머니와 연인처럼 지내고 있다는 말을 나는 몇 번 들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나중에야 자기 아들을 견신내에 참내시키기로 결심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견신내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뒤였다 종교와 무관한 교육을 받는 아들의 장례가 염려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데미안은 견신내의 수업시간에는 내 동급생이 되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나는 데미안과의 교제를 일체 끊고 있었다 접촉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허다한 소문과 비밀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과 특히 크로모와의 사건 이후로 내 마음에 남아있던 불쾌한 감정이 그와의 접촉을 포기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나 자신의 비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게는 견신내를 위한 수업과 성적 감정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명하는 시기가 겹쳐 있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성적 감정을 해명하는 문제로 나는 종교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고 말았다 비현실적인 신성한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것을 예증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니 고마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설교의 내용도 아주 은혜로웠지만 내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야기였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생생한 감동과 흥분을 갖다주는 아주 자극적인 것이었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종교 교육이나 목사의 설교에 냉담해지면 냉담해질수록 그에게 접근하는 내 관심은 점점 커졌던 것이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 같은 것이 항시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성실하게 그 시를 따라 대미안을 찾아갔다 교실에 불이 켜져 있는 이른 아침에 수업 시간이 그 시초였다 물론 종교 교육 시간이다 교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교사의 이야기는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목사는 한층 소리를 높여 카인의 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앉아서 졸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내 몸에 무엇인가 닿는 것도 같았고 주의를 받은 것도 같아 얼굴을 들었다 그러자 앞줄 의자에서 나를 돌아다 보고 있는 막스테미안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 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고 고요했으나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정을 담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본 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카인과 그 표지의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묘한 충동을 느꼈다 그 설교가 전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견해도 달라진다 그 설교의 내용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목사의 이야기보다 더 크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이 계기가 되어 데미안과의 접촉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와의 연대감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공간적인 관계도 실현된 것이다 그것이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데미안이 일부러 그렇게 꾸몄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당시에 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있었지만 데미안이 게재된 이상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수업시간에 갑자기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바로 내 앞에 와서 앉았다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빽빽이 들어찬 교실의 양로원을 연상케 하는 규쾌한 공기 속에서 나는 그의 목덜미 근처에서 풍겨오는 향기로운 비누 냄새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이마셨던 것이다 2, 3일이 지나자 그는 다시 자리를 바꾸어 이번에는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겨울에서 다음의 봄까지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아침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내 기분은 변해 있었다 졸지도 않고 지겨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다 데미안과 나는 주의력을 집중해서 목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가 눈짓을 하면 나는 곧 목사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이야기나 별스러운 격언을 열심히 듣는 척했고 그것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눈짓을 받으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 특별한 눈짓은 비판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업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다 말하자면 질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교사나 동급생들에게는 언제나 온순하고 점잖은 태도를 취했다 남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을 흉내내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큰 소리로 웃거나 지껄이는 것도 보지 못했다 교사들로부터 구질함을 듣는 일도 결코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기법은 오히려 훌륭하기까지 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의 부업의 일거리가 되어 주곤 했다 이 부업은 귀엔 말로 서군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손짓이나 눈짓으로 시작된다 그러기 때문에 훌륭한 이 부업은 남의 눈에 띄는 일이 없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어느 학생에게 흥미가 있다 그의 거동을 살펴봐라 하고 독특한 신호로 내게 알리고는 그 연구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의 손짓이나 눈짓이 다른 학생들의 미래의 거동이나 태도를 정확하게 알아맞힐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막스 데미안이 예언자보다 더 총명하고 섬세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버렸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면 우리 앞줄에 있는 저해를 봐 뒤를 돌아보거나 자기 뒷덜미를 긁을 테니 그의 엄지손가락은 정확한 예언을 의미했다 수업시간 중에 있었던 일이다 그는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나는 얼른 그가 가리키는 학생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실로 기묘하게도 그 학생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대미안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이상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정된 그 학생의 동작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작을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에 대미안은 마술을 부려 사람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마법사 흡사 교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 그 마술을 한번 실험해 보라고 졸라봤지만 그는 내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실험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교실에 들어가서 오늘은 숙제를 안 해 왔으니 큰일 났어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했더니 그는 눈짓으로 염려 말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그 신기한 술법으로 나를 구해냈던 것이다 목사는 교리문답서의 구절을 암송시키려고 어떤 학생을 지명할까 하는 눈으로 우리를 둘러보았다 그 눈이 난처한 얼굴이 되어 어쩔 줄도 모르고 있는 내 눈과 마주쳤다 곧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았다 나는 쩔쩔매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약간 울려 우돗깃에 갖다댔다 대미안 술법이 그런 동작을 취하게끔 만든 것이다 그것이 목사의 눈에는 교리문답서의 몇 구절쯤 암송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 있는 제스처로 보였는지 어쨌는지 여하튼 내 이름이 곧 튀어나올 곳만 같던 입이 방향을 돌려 다른 학생을 지명했다 그런 부업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동안 나는 그가 나한테도 간혹가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겨우 눈치챌 수 있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서 뒤를 돌아다 보면 대미안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영감을 느끼게 하는 술법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부터 인기척이라는 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미안 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갖게 할 수가 있어?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평소에 다름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아니야 그런 건 안 되는 일이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으니까 그건 안 돼 목사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의식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기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갖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머리에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유동하는 것은 관찰할 수가 있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야 관찰법이나 관찰력이 치밀하고 투철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 또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는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개는 짐작할 수 있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기하게 보인단 말이야 간단하다고는 해도 거기에 숙달되려면 상당한 연습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 나비 목에 속하는 것들 가운데는 암놈이 순놈보다 훨씬 수가 적은 곤충이 있어 나방류가 그렇지 나방도 다른 곤충이나 마찬가지로 순놈이 암놈을 어떻게 해서 알을 낳게 하여 번식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나방의 암놈을 한 마리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순놈이 날아들 거야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지 몇 킬로나 떨어진 먼 곳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야 아마 일종의 후각이나 그와 비슷한 냄새를 맡는 감각작용에 의해서 암놈이 있는 곳을 알아내겠지 어쨌든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은 틀림없어 이건 영리한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발자국을 찾아내 그 짐승을 추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 자연계에는 이런 식으로 암놈을 찾는 것들이 아주 많아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해 곤충학자나 그 밖의 자연과학자도 시원한 해명을 못한단 말이야 음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나방의 경우 만약 암놈이 순놈과 같은 수요라면 순놈의 코가 그처럼 예민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야 그런 코를 갖게 된 것은 암놈이 적고 그 암놈을 찾기 위해 코를 이리저리 돌려대면서 냄새를 맡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지 인간이고 동물이고 모두 그렇지만 어떤 일정한 일에 정신력을 집중하면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법이야 아 내 이야기는 그것뿐이야 니가 아까 물은 것도 똑같은 이치야 어떤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게 돼 독심술이란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눌렀다 만약 내가 그 말을 꺼내면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모 생각을 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크로모가 우리 두 사람의 화체에 오르지 않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데미안과 나는 어떤 묶게라도 맺은 것처럼 그 악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그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데미안이었고 그처럼 고욕을 당했던 나였지만 두 사람 모두 크로모라는 악마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 같았다 데미안과 함께 길을 걷다가 크로모를 만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그대로 지나쳐버렸던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자유의지 그건 어떻게 설명되지? 나는 물었다 아까 넌 그런 게 없다고 말했지 난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정신력을 어떤 마음 먹은 곳에 집중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아? 이건 모순이야 자기 자신의 의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의지를 내 말이 미처 끝내기도 전에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그의 버릇이다 내 이야기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좋은 질문이다 그는 어른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람은 언제나 사물을 관찰하고 의심하는 습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한 거야 문제는 간단해 아까 나방 이야기도 했지만 나방이 하늘에 있는 별이나 그 밖에 자기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을 돌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야 물론 나방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도 않지만 나방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에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나방의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어떤 목표물에 정신력을 집중하는 시련을 거듭하는 사이에 이상한 힘을 가진 채 육감이 생기는데 이건 나방 이외에는 어떤 곤충이나 동물에게도 없는 거야 물론 인간에게는 좀 더 넓은 활동 범위가 있어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의 작용 범위도 넓어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좁은 틀에 박혀서 살고 있는 것이 되고 또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나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어 상상은 자유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북극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봐야겠다고 하는 공상 같은 것 말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과 공상이 아닌 현실의 활동적인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온몸이 욕망의 덩어리로 돼 있을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어 그런 경우라면 즉 네 욕망이 명령하는 대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너는 네 마음을 철저히 훈련시킨 말을 부리듯이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가령 내가 우리 선생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안경을 끼지 못하도록 술책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건 안 돼 그러나 저번에 앞줄에서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 병 때문에 결석했던 놈이 왔으니 나는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지 내가 앉아있던 앞줄의 책상이 바로 그 놈 자리였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마지 못해서 자리를 내준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은 내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거야 그 전부터 내 마음은 그런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어 나도 그땐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 자리 쪽으로 다가왔으니까 말이야 그땐 왜 그랬지? 음 맨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옮겨야 좋을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 뒤쪽에 가서 앉고 싶다는 생각은 간혹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어 그러다가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했지 니 옆으로 옮겨야겠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그때 의식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니 의지가 합세하여 나를 그 자리로 끌어당긴 거야 하지만 그땐 결석하다가 갑자기 나온 아이는 없었는데 그래 그때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나갔을 뿐이야 내 옆자리가 좋을 것 같아서 알파벳의 순서를 무시하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긴 거지 비어있는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던 놈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야 그 놈은 멍청이가 아닌데 내가 하자는 대로 잘 움직여주더군 선생님도 내가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것을 눈치챘지 그 선생은 나한테 관심이 많은 모양이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란 것도 알고 있어 D줄에 앉아야 할 학생이 뒤쪽 S줄에 끼어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야 하지만 그건 선생님의 의식 속에까지 파고들지 못했어 내 마음이 그 의식적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 선생님은 나한테 눈길이 닿을 때마다 S줄에 D가 끼어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한마디도 안 했어 그 목사 마음은 좋은 사람이야 입을 막아 놓을 방법은 간단하지 선생님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거야 내 의지력을 모두 쏟아 넣은 눈으로 그런 눈총을 받으면 상대방은 못 견디지 두 손을 들어야 돼 그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 누구야 그건? 나는 얼른 물어보았다 그러자 데미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의 버릇이다 그는 이윽고 얼굴을 돌렸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을 누르기가 곤란했지만 같은 것을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중에 생각한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이란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들을 들려준 적도 없고 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간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 모자가 정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데미안의 흉내를 내어 어떤 목표물에 의지력을 집중하려고 시도한 적이 가끔 있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다는 절실한 소망으로 의지의 집중력을 높여왔지만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데미안에게도 그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쪽에서도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내 신앙심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종교에 대한 회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말할 것도 없이 데미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무종교와 무신앙을 주장하는 동급생들과는 내 입장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었다 신앙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몇인가 있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유일신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다 해도 그런 우상을 믿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현실적인 인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면서 삼위일체가 어떠니 예수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느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헛소리다 요즘 세상에 그런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다니 정말 한심하다 인간은 종교를 말하기 전에 수치를 알아야 한다 하고 떠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경우라도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체험을 통해서 내 양친이 보낸 것과 같은 경건한 생활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과 그것이 결코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과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다만 데미안의 덕분으로 성서의 이야기나 교위를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개성적으로 해석하고 공상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붙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가르쳐준 해석법에 만족했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물론 전혀 상상 밖의 것도 많았고 내 마음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것도 많았다 예를 들면 카인에 대한 해석이 그렇다 언젠가 견신내 수업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이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여 나를 놀라게 했다 목사는 골고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는 유년 시절부터 내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었다 어린아이였던 나는 성금요일 같은 날에 아버지가 낭독하는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 순환의 이야기를 들으면 깊은 감동과 함께 나 자신이 겟세만에나 골고다 등 아름답고도 고뇌에 찬 세계에서 살고 있는 듯한 생각이 저절로 솟아났던 것이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마다 그 신비스러운 세계를 밝히는 순환의 빛이 모든 신비적인 것과 함께 내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이 음악과 비극의 종말을 모든 시와 모든 예술적 표현에 진술하고 생각하고 있다 견신내 수업 시간이 끝났을 때 데미안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이봐 싱클레어 아무래도 그 얘기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깊이 음미해봐 이상하게 생각되는 내가 있을 거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지 문제는 예수와 함께 처형됐다는 두 강도야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 개나 서 있었다니 아주 볼만하지 않았겠니 그야말로 장관이지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은 숨이 꼴깍 넘어가기도 전에 약간 변덕을 부렸어 값싼 눈물이라도 좀 사볼까 하는 요즘 말하는 그 회계라는 것을 했단 말이다 그 놈은 이마에 딱지가 붙은 악당인데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정도였어 음 그런 놈이 무쇠 덩어리 같은 심장을 갑자기 물렁물렁하게 만들고는 마음을 바로 잡겠습니다 회계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야 무덤을 두세 걸음 앞에 두고 그런 회계인가 뭔가를 해서 어쩌겠다는 건지 우습지 않느냐 말이야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회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소용이 있다고 해도 그런 악당놈이 마음을 고칠 생각을 했겠는가 생각 좀 해봐 모두 꾸며낸 말이야 누가 꾸며냈느냐고 그거야 우리 학교의 선생들 같은 양반이지 아마 설교의 재료가 모자라니까 이것저것 같아 보탰겠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내는 건 너무해 그런 거짓말 설교를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말 가관이지 만약 네가 두 강도 가운데서 어느 한 놈을 친구로 선택해야만 할 경우 어느 쪽을 택하겠니 눈물을 찔끔찔끔 쥐어짜면서 회계한 그 전향자를 굴레잡지는 않겠지 음 물론 그럴 거야 또 한 놈은 되먹었어 그 놈은 사나이야 회계가 다 뭐냐 그 따위 쓸개 빠진 소리는 아예 하지 마라 하는 얼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 그 놈은 악마의 근성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된 판국에 마음을 바로잡아서 뭘 하겠는가 강도가 선인으로 둔갑해서 저승으로 갔다는 이야기의 시나 뿌리고 간단 말인가 하고 그 악마의 근성은 외치고 있었을 테지 여하튼 마지막 순간에도 악마하고 인연을 끊을 놈이 아니었던 것만은 사실이야 그 놈한테 신세를 안 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고약한 악당이었었겠어 물론 강도질만 한 것은 아니야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지 그런 근성이 있는 놈은 성서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손해만 보게 돼 어쩌면 어쩌면 그 놈도 카인의 자손이었는지 몰라 나는 호되게 나는 호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함을 느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처형의 이야기라면 지금까지 실증이 나더러 읽고 듣고 했지만 이런 비화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얼마나 틀에 박힌 성서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며 내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대미안의 새로운 해석에는 전적으로 찬동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다 그의 해석은 내가 품고 있는 기존 관념을 송두리째 뒤엎어놓으려 했으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관념만은 고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렇기로 내 신성한 영역에까지 침범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대미안은 이런 눈치를 알아차리고 앞질러서 말했다 알고 있어 옛날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리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어 한 가지 말해두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종교의 결점을 뚜렷하게 의식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 물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신은 모두 훌륭해 그 신은 우리 아버지와도 같이 고개하고 선량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신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이 세계를 창조했고 또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면 어째서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싱클레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니? 신의 영향력은 이 세계의 반쪽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나머지 반쪽은 악마들 차지야 말하자면 이 세계의 반쪽은 위선과 기만이 들끓는 악의 세계로 되어 있는 셈이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악마의 탓이라고 간단하게 넘겨버린단 말이야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고 절대적 권능을 갖고 있는 신이 그 악마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는데 대해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나쁜 것은 모두 악마의 탓으로만 돌려버리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을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아버지라고 우러러 받들면서 그 생명의 기초가 되는 성의 의식과 성의 활동 전체를 묵살해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마가 갖다 준 죄악이라고까지 하니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응 그렇다고 여호바를 숭황하지 말라거나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바를 믿는다면 그가 창조했다는 것이 세계 전체를 신성한 곳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인공적으로 분리된 반쪽만을 신성시할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악마한테도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돼 나머지 반쪽도 신성한 곳으로 보려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 나는 그게 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악마를 자기 품속에 안고 있는 것 같은 신을 만들어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지 않는 신을 만들어야 해 그는 여느 때와 달리 격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야기를 마치자 곧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이상은 내 마음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테미안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내 유년 시절의 수수께끼 전체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수수께끼를 그때까지 아무에게나 지껄이지 않고 있었다 신과 악마에 대해서 공인된 신의 세계와 묵살되고 있는 악마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그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수긍이 갔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꼭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신화였고 이 세계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즉 명함이 상반되는 두 개의 세계로 되어 있다는 데서 내 견해와 완전히 일치되고 있었다 내 개인의 문제가 곧 전 인류의 문제이고 동시에 모든 인생과 사색의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이 갑자기 신성한 것의 그림자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의견이 커다란 사상에 영원한 흐름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은 내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내게 행복감을 갖다 주기는 했으나 반면 어디까지나 엄격하고 거친 뒷맛을 남겨놓았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다 나는 일종의 책임과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개의 세계에 대한 내 견해를 친구에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내 견해가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진지한 태도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공을 초월하고 본능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듯한 그의 눈은 너무나 동물적이었다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하지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싱클레어 그리고 네가 그처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 살리는 의지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물론 나보다도 너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 그래서는 안 돼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해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살리는 데서 비로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말한 허용된 세계가 이 세계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을 게 아닌가 그런데도 너는 나머지 절반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처럼 스스로 자기 속에 숨기려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잘 될 리가 있겠니 절대로 안 되지 누구나 일단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속의 기만을 언제까지나 싸고 돌 수는 없는 법이야 이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실제로 금지된 것이 있잖아 이건 너도 부정하지 못할 거야 현실적으로 절대 금지된 것이야 그런데 생각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 단념하는 수밖에 없지 살인이나 여러 가지 죄악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건 나도 알아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걸 나라고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나까지 그런 죄악의 세계에 뛰어들어 죄인이 되라는 법은 없어 그렇잖아 내가 흥분한 것을 보고 그는 달래듯이 말했다 그래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이만해 두자 결말이 안 나겠다 사람을 죽이거나 여색에 빠져 강간이나 간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너는 아직 허용된 세계니 금지된 일이니 하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까지는 가 있지 않아 이제 겨우 진리의 한쪽 모퉁이에 손가락을 갖다 댄 것 뿐이야 앞으로 차차 알게 되겠지 아마 틀림없이 너는 약 1년 전부터 어떤 충동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건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본능의 충동이야 그런데 그 본능은 금지된 일에 집착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니만큼 그 충동을 누르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건 실제로 체험한 너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지 그리스나 그 밖의 여러 민족은 그 충동을 절대자처럼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성대한 재정까지 올리면서 숭배했던 거야 아무리 금지된 일이라도 영원히 존속하지는 않아 누구든지 목사 앞에 여자를 데리고 가서 결혼이라는 걸 해버리면 그날부터 그 여자와 함께 자도 좋다는 얘기가 되지 민족이 다르면 그 충동을 무마하는 방법도 달라져 지금도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가 무엇이 허용된 일이고 무엇이 금지된 일인가 자기에게 금지된 일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얻어내지 얻어내지 않으면 안 돼 금지된 일을 하지 않아도 악당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좀 더 안일한 정신생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귀찮다 자기가 자신을 심판하는 것도 싫다 편안하게 정신적 부담이 없는 삶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 금영에 복종하는 셈이지 그렇게 하면 안일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자기 내부에 어떤 규범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사 숙녀들이 예사롭게 매일처럼 하고 있는 금지된 일이 아닌 것까지 금지되어 있고 반대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짓거린 것이 후회가 됐는지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때 데미안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단연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다 그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그는 죽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내가 자기의 이야기에 전면적인 공감을 나타내지 않고 다만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이야기를 구수한 말솜씨로 늘어놓는데 흥미를 느껴 절반은 장난삼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지금만한 전면적인 공감이나 진지한 태도라는 대목을 생각하니 어떤 상념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것은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막스 데미안과 함께 체험한 것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우리들의 견신내가 다가왔다 종교 교육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교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태도는 전애 없이 진지하고 경건해 보였다 분명히 그 수업에서는 성스러운 분위기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수업 시간이 몇 번 되풀이되는 동안 내 생각은 빗나간 방향에서 다른 어떤 것에 얼메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내 생각을 얼메어 둔 것 그것은 바로 내 친구 막스 데미안이었다 교회라는 공중사회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견신내가 다가옴에 따라 반년가량 받은 종교 교육의 가치는 그 교육 자체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데미안의 감화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 한 모퉁이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갖춘 것은 교인들의 공공사회인 교회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별도의 어딘가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사상과 인격의 교단에 몸을 담기 위해서였다 그 교단의 대표자나 선교사들이야말로 내 참다운 벗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사정은 여하간의 견신내의 의식만은 어느 정도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새로운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린 이 생각은 바로 눈앞에 임박한 교회의 의식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독자적인 기분으로 견신내를 맞이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데미안의 감화에 의해서 사상계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것이다 내가 다시 그를 대상으로 하여 활발하게 토론을 전개해 나간 것은 그 무렵의 일이었다 언젠가 종교 교육의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다 데미안은 내 이야기에 그리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았다 언제나 냉정한 빛을 잃지 않는 그 얼굴이 더욱 무뚝뚝해 보였다 아마 내 말투가 건방지게 들렸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너무 아는 체했고 내 생각이 무슨 철학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렸던 것이다 쓸데없이 짓거리면 그는 냉정한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띄고 말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되고 말아 그때는 이미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소개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자기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죄악이야 우리는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속에 완전히 들어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해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곧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목사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려고 했는데 데미안도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한참 후 나는 내 곁에 있는 그의 자리에서 일종의 공허감이라고 할까 이상한 것이 냉기에 쌓여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러한 느낌이 귀찮을 정도로 내 머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나는 옆을 돌아다 보았다 내 친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인상을 주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그의 몸에서 발산되고 있었고 그 몸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초점을 잃은 그 눈은 자기의 마음속이나 아니면 아득히 먼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꼼짝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입은 나무나 돌로 조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책상 위에 얹어놓은 손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올려놓은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갈색 머리칼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혈액의 순환이 정지된 채 굳어져 버린 사람 같았고 캔버스 앞에 있는 정물화에 재료 같기도 한 인상을 주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처럼 보였다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품위와 무게를 느끼게 했고 그 속에 강렬한 생명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것이 마크 대미안의 참 모습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느 때의 대미안 나하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지껄일 때의 대미안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대미안의 절반목도 못되었던 것이다 현재 여기 있는 대미안 돌처럼 차갑고 단단한 인간 대미안 태고의 꿈을 기다리는 동물과도 같고 바위와도 같으며 죽어 있는 동시에 생명력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차가운 인간 대미안 이 신비스러운 인간을 둘러싸는 정적과 공허 연기와 별의 공간 그리고 고독 지금 대미안은 완전히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전율을 느끼면서 다시 생각했다 내가 그때만큼 고독에 엄습된 적이 없었다 나는 대미안과 아무런 관련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 내 눈길이 닿지 못하는 먼 세계에 있었다 그러한 대미안의 모습을 안아차린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 다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의 초인적인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조각물처럼 아니 나의 우상처럼 딱딱하게 앉아있었다 파리가 한 마리 그의 이마에 내려앉더니 콧등을 거쳐 입술 쪽으로 기어갔다 그러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그것을 직접 그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수업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생기를 찾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와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는 이미 여느 때의 대미 안으로 돌아가 있었다 도대체 그는 어디 있다가 돌아왔을까 그는 몹시 피로해 보였다 얼굴에는 생기가 되살아났고 손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갈색 머리가 윤기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새로운 훈련에 몰두했다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 정면의 일점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완전한 부동 자세를 취해 보았다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계속되겠는가를 실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피곤해지고 눈두덩이가 가려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후 곧 현신내의 의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때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남는 것이 없다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유년 시대는 생활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남은 것은 다만 환상의 자네뿐이었다 양치는 난처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나들과는 너무나 먼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들과 재미있고 정답게 지내던 감정이나 기쁨은 빛이 발했고 흥이 깬 뒤에 허탈감이 엄습해왔다 화단도 향기를 잃고 아름답던 숲도 매력을 잃었다 내 세계는 낡은 가구를 내다놓고 싸구려를 부르는 시장판처럼 아무런 맛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책은 휴지나 다름이 없었고 음악은 시끄럽기만 한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이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무는 잎이 도단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비가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햇빛이 내리쬐는 것도 앙상한 가지의 서리가 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 나무의 생명은 맨 안쪽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물러간다 나무는 죽는 것이 아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학교를 옮기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다른 학교로 가면 집을 떠나야 한다 때때로 어머니는 전애 없이 부드러운 얼굴로 내게 접근해왔다 사랑과 향수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미리 작별을 구하려는 것이다 데미안은 여행길에 올라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 베아뜨리체 데미안을 다시 만나지도 못한 나는 방학이 끝날 무렵 XXC로 떠났다 양친도 함께 따라와서 나를 격려하고는 어느 고등학교의 교사가 감독하는 기숙사에 맡기고는 돌아갔다 내가 들어간 기숙사가 어떤 곳인가를 만약 양친이 알았더라면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을 것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이었다 나는 선량한 아들이 되고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 빗나간 길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없을까 하는 희망과 의문이었다 밝은 세계에서 양친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야겠다는 마지막 노력은 내 마음속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곧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도 같았지만 결국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견신내가 끝난 뒤에 방학기간 중 내가 비로소 느낀 기묘한 공허감과 고독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그 공허함 그 고독함 나는 그것을 얼마나 되씹었는지 모른다 정든 고향과 작별을 구할 때는 이상하리만큼 무감각했다 슬퍼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누나들은 나를 붙잡고 울었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눈물 같은 것은 아예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때까지의 나는 본질적으로 저도 그래도 선량하고 감성적인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다 밖에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와 금지된 곳으로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생활이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몇 달간의 키가 부쩍 차는 나는 이미 소년다운 귀여움을 잃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키는 컸지만 몸집이 가늘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얼치기의 모습으로는 사랑이나 귀여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나는 세상을 둘러보았다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막스테미안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었지만 그에 대한 증오심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재의 생활이 병독을 짊어진 것처럼 고통스럽고 비난하게 된 것도 모두 그의 탓이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된 처음 며칠 동안은 같은 기숙사생들로부터 아무런 사랑도 존경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엉큼한 놈이니 불쾌감을 주는 놈이니 하고 경언했는데 나는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어 일부러 그런 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는 고독 속에 몸을 던졌다 이와 같은 내 행위는 겉으로는 세상을 멸시하는 남성적인 행위로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우수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발작적으로 엄습하는 그 적들을 나는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그럭저럭 지닐 수가 있었다 동급생들은 그 전 학교에 비해 지능이나 학력이 얼마쯤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들을 무시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나와 같은 또래의 동급생을 아주 어린아이로 지급하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 그런 상태가 1년 가량 계속되었다 11월 초순의 일이었다 그 무렵에 나는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산책하는 데서 나는 일종의 환희를 맛보았던 것이다 우울함과 세상에 대한 멸시와 자기 모멸에 가득 찬 환희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안개가 깔린 거리 어기를 거닐고 있었다 가로수가 늘어선 넓은 한적한 길에 쌓인 낙엽은 저녁 안개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 낙엽을 헤치면서 걸어갔다 발끝으로 파헤칠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물씬 물씬 코를 찔렀다 멀리 보이는 나무습은 안개 속에 숨어있는 유령의 그림자 같았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 길가의 가로수 밑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나는 길바닥에 떨어져 꺼멓게 썩어가는 나뭇잎의 냄새를 개걸이 든 것처럼 들이마시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 마음은 이 냄새를 반겨주었다 아 내 마음의 공동을 메우는 것은 이 냄새뿐인가 인생이란 이렇게도 재미없는 것인가 그때 한길 저쪽에서 외투에 깃을 세운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발길을 돌려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그가 말을 건넸다 야! 싱클레어! 그는 우리 기숙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알푼스 베크라는 학생이었다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내 숙부나 뭐나 되는 것처럼 나를 얕잡아 취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호감이 가는 놈이다 그는 곰처럼 힘이 세고 사나운 놈이라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도 꼼짝 못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언제나 우리 화제의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다 이런 데서 뭘 하고 있었니? 시라도 읊고 있었어? 그는 걸걸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가 어린 후배를 얕잡아 보고 아무렇게나 말을 거는 그런 투였다 아니야 시는 무슨 시? 나는 일부러 무뚝뚝한 말로 대답했다 그는 어른이 너털거리듯이 한바탕 웃어져 치고는 뭐라고 열심히 지껄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이봐 싱클레어 이놈이 그 방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을까 하고 나를 염려해 줄 필요는 조금도 없어 황혼의 안개 속을 이렇게 거닐고 있으면 그런 감정은 저절로 생기는 법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가을에 정서라고나 해둘까 시라도 한마디 읊어볼까 하는 기분이 되는 심정도 알만해 물론 그 시는 자연은 자연은 죽어간다거나 청춘은 사라진다 하는 종류지 하인리히 하이네처럼 말이야 난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못 돼 감상이라는 성격은 내 마음 어느 모퉁이에도 없다는 것처럼 이번엔 얼굴의 표정까지 무뚝뚝하게 만들고 나는 그의 말을 용수철 튕겨내듯이 되넘겨 주었다 좋아?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근데 이런 날씨에도 포도주라도 한 잔 조용히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함께 입을 생각은 없니? 아 혼자 마시는 건 멋쩍은 일이야 상대가 없던 참에 니가 나타나 줬으니 고맙군 그래 왜 싫어? 음 뭐 니가 모범생이 되고 싶어 한다면 나도 억지로 권하진 않겠어 나는 유혹 같은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얼마 후 우리는 뒷골목에 어느 주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다 처음에는 마음이 들뜨고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그럼 술집에 들어가 글라스를 기울이는 것은 생전 처음이기 때문이다 몇 모금을 마시고 나니 제법 술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놈이 내 입을 가볍게 만들고 말았다 마음의 창문이 하나 열리고 바깥 세계의 빛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많이 짓거린 것은 그때까지 한두 번 있었을까 말까 한 정도였다 술이란 놈의 힘을 빌린 나는 할 말 못할 말 모두 쏟아 놓았다 그러는 사이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튀어나오고 말았다 알푼스 베크는 유쾌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마 상당히 흥미를 느꼈던 모양이다 나는 대미안이 내게 해 주었듯이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백회에게 해 주는 것이 여간 흐뭇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더니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놈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갇혀있는 이야기를 쏟아놓지 못했던 욕구 불만이 충족되었다는 기쁨으로 부풀어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아는 것이 많다고 인정을 받는 것 더욱이 연장자로부터 상당한 존재라고 인정받는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다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놈이라고 한 그의 말은 달콤한 포도주의 향기처럼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빛깔로 물들여지고 사상의 샘물은 줄기차게 솟아오르며 예제의 불길은 하늘을 찌를듯이 솟구쳐올랐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는 것을 선생이나 동급생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기도 했으나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흥에 겹어 서로 짓거려댔다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여 곤란을 느꼈을 정도였다 화제는 그리스 민족이나 이교도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지고 나중에는 성의 문제까지 다루었다 백회는 내게 연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성의 감정이니 충동이니 하고 늘어놓았으니 내가 연애를 해도 단단히 할 줄 아는 모양이었다 나는 난처했다 연애의 경험 같은 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멋대로 꾸며본 성에 대한 감정의 형태라 그와 비슷한 공상이라면 얼마든지 있었지만 아무리 술의 힘을 빌려도 도저히 그것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여자에 대해서는 베크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게 황홀경에 빠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쉴 새 없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모두가 처음 듣는 신기한 말이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바로 눈앞의 현실에서 당연한 것처럼 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알폰스 베크는 18살이 될까 말까 한 아직 소년이었지만 벌써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있었다 베크의 이야기에서 기억나는 것은 여자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 특별한 것들의 소망이란 사내들의 열된 시선을 받거나 사랑이나 귀여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그래도 정도를 낮춰서 얘기한 거야 특별한 것들 가운데서 진짜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것들은 완전한 여자의 값어치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니까 정말 멋있어 머리들도 영리하지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는 야길타 주머니가 그런 여자야 그 가게의 카운터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할 정도야 하는 등의 것이었다 나는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야길트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다른 것은 미처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그 가게의 카운터 그 가게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꿈을 꾸어온 것과 같은 달콤한 일들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과장된 말이긴 했겠지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애보다 비속하고 평범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면한 현실이고 생활이며 동시에 모험이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나이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백화의 여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는 이미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놈이 아니라 어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 여느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자 몇 달 전에 S라는 소년보다는 훨씬 비약한 존재라고 생각되었다 여하튼 그 당시의 생활에 비하면 모두가 황홀하고 아름다운 꿈의 나원과 같았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모두 금지된 일에 속하고 있었다 술집에 앉아 있다는 것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부터가 그랬다 나는 알폰스 베크라는 사탄과 함께 금단의 열매를 건드려본 것이다 나는 거기서 물길이 치솟은 것 같은 혁명적인 기분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모험적인 체험이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술집에서 나온 우리 두 사람은 가스등이 희미한 불빛을 던지고 있는 길을 눅눅한 밤바람을 쐬면서 걸어갔다 한밤 중이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한 기분이란 상쾌한 것이 아니라 상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 고통에는 매력이라고 할까 감미로움이라고 할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힘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반역과 광연이었다 생명이고 불길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베크는 걸음을 똑바로 걸으라면서 술의 초심자인 나를 나무랐지만 술의 선배로서 후배를 돌보는 데는 조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머리가 빙빙 돌아 몸을 가누지 못하던 나는 그에게 엎여 가듯이 피하여 기숙사로 돌아갔다 마침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죽은 듯이 잠에 빠져 있던 나는 문득 눈을 떴다 술 기운이 가시고 맑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함에 따라 의미를 알 수 없는 비애와 고독이 엄습해왔다 나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 잠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속옷만 입은 채 그대로 들어 누웠던 모양이었다 당바닥에는 옷과 구두가 흩어져 있었고 담배 냄새도 났다 두통과 구역질과 목이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런 가운데도 전해 볼 수 없었던 정경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고향의 집 부모 누나들 화단 등이었다 조용하고 아늑하던 옛날에 내 침실도 보였다 라티나 학교도 거리의 시장도 데미안도 견신내 수업도 모두 떠올랐다 모두가 밝고 아름다웠으며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거룩하고 깨끗하며 멋이 있었다 어제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이 눈에 떠올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사라지고 또 저주받은 것이 되고 말았다 그 저주받은 것들은 날 좁은 세계로 몰아넣고 노려보고 있었다 옛날의 황금시대 천국에서 생활하던 소년 시절부터 내 양친에게서 받은 모든 그리운 것 정성과 애정이 어린 어머니의 키스 하나하나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경건한 일요일 아침 화단의 꽃송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모두 이 흑발로 짓이겨버린 것이다 만약 신의 사도들이 나를 붙잡아 교수대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신전을 더럽힌 인간의 쓰레기라고 체념하고 기꺼이 따라갔을 것이다 교수대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의 정경이었다 세상을 무시하고 두 손을 흔들면서 자연을 활보하였던 나 지성을 자랑하고 막스테미안의 세상에 흡수되어 완전히 동화되었던 나 그런 내가 인간의 쓰레기로 주정뱅이로 욕망을 누르지 못하는 광포한 짐승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애정에 가득 차 있던 화원에서 나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하던 내가 이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내 귀에 내 웃음소리가 들린다 고주망태가 된 주정뱅이의 힘없는 웃음소리다 등신처럼 까닥없이 터뜨리는 웃음소리다 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웃음소리지만 듣고 있자니 은근히 화가 난다 이것이 나라는 인간이다 나라는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 거의 쾌락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만큼 나는 오랫동안에 걸쳐 무감각한 생활 속 무감각한 생활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은 비난하고 어두운 한쪽 구석에 밀어붙여진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때문에 내 영혼은 자학과 자책 불안과 공포 등의 감정까지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어떻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감정의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타오르는 불길이 있고 맥박치는 심장에 고동이 있었다 어둡고 비참한 혼란 속을 방황하면서 나는 어딘가 모르게 속박에서 풀려나는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다 얼어붙은 대자연에 따뜻한 봄의 입김이 뿌려지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마음을 싸고 있는 외형적인 내 육체는 천락의 길을 줄다름치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 학교의 술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그러고는 도깨비 소동을 벌였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 얼마 안 가서 술집에만 들어가면 주정을 부리는 명물이 되고 말았다 내일은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우선 마시고 보자는 주당 기질을 유감 없이 발휘했기 때문에 내 인기는 언제나 절정을 고소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이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여넣고 악마들과 한패가 된 것이다 그래야 나는 이 어두운 세계를 주름 잡는 멋있는 놈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 몸을 던졌지만 나는 서글픈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멸적인 난맥 상태에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나날이 거듭되는 가운데 기숙사 생들로부터는 왕촌이 멋쟁이니 악마 같은 놈이니 머리가 겁나게 잘 돌아가는 아주 재미있는 놈이니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내 영혼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때문에 가슴을 죄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지만 어느 일요일 아침 술집에서 나왔을 때 나는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는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일요일에 나들이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은 아이들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모두가 밝고 즐거운 얼굴이었다 음산한 술집의 더러운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를 엎지르면서 술기운을 얻어 가벼워지고 대담해진 혀끝을 거침없이 놀려대던 내가 아닌가 그러나 때로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나를 힐책하는 또 하나의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비웃던 일체의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나 자신의 영혼 앞에 과거 앞에 어머니 앞에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이다 내가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고독과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기야 술집에만 들어가면 왕초로 통했고 아무리 성미가 고약한 놈이라도 감탄시킬 만한 독서를 갖고 있기는 했다 선생이나 학교 양친 교회 등에 대해서 내 의견을 털어놓는다 하면 그 독서를 총행무진으로 휘둘러 용기와 재치를 과시했다 기막히게 추잡한 이야기를 들어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고 때로는 나 자신이 상스러운 소리를 지껄이기도 했다 그러나 술 친구들이 여자에게 가는 데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았다 때문에 술판이 끝나면 나는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것이었다 성격적으로 보아 나는 바람기가 다분히 있는 난봉꾼임에 틀림이 없고 그 난봉을 부릴 용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성에 대한 사랑과 동경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 나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사실 나는 그러한 사랑과 동경을 거의 절망적인 곳으로 보고 가슴을 태우기만 했던 것이다 나 이상으로 감상적이고 나 이상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기 쉬운 놈은 없었다 나 이상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놈은 없었다 가끔 가다 내 앞을 지나가는 젊은 여자들을 볼 때가 있는데 순결하고 명랑하고 우아한 그 모습은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깨끗하고 멋있는 꿈이 되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하기 때문에 내게는 도저히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존재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야길트 아주머니의 문방구에도 얼마 동안은 가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알푼스 베크의 말이 머리에 떠올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 친구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꼈고 또 그런 내가 그 일당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그 당시 마구술을 퍼마시고 난장판을 버리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던가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포도주든 맥주든 조금만 마셨다 하면 다음날 아침 잠에서는 깨어나도 술에서는 깨어나지 못했다 숙취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나는 술이 약했다 그런 술을 왜 마시는가 내 주변의 모든 여건이 강압과 강제로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술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내 신상에 어떤 이변이 닥쳐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분출구를 찾는 마음의 소용돌이는 내성적인 성격이기에 오히려 뜨겁고 격렬하여 외계의 자극이나 도움이 없이는 그것을 누를 수가 없을 것 같았으며 간혹가다 찾아드는 이성애의 동경 대상이 없는 연심에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내가 무엇보다도 아쉬워한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얼굴을 맞대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동급생은 두어명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얌전한 패들이라 의식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었다 내 악업이 벌써 옛날에 드러나 이마에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불량소년 그것도 악마 이상으로 바람기가 있는 불량소년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몇 번인가 엄한 벌을 받았으며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리라는 것이 일반의 정평이었다 나 자신도 그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선량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런 상태가 오래 계속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눈 가림으로 그럭저럭 명맥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신은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를 자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한다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당시 신이 나와 함께 걸은 것은 그 길이었다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길이었다 나는 지금 마술로 올메인 내가 몽상가인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안에 떨면서 어둡고 불결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 피로에 지쳐 무거운 다리를 끌고 걸어가는 것이다 더럽고 끈적끈적한 것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사이를 지나 맥주와 컵과 독설로 밝힌 밤을 넘어가는 길이다 연심이 향하는 대로 여자를 찾아가다가 악취를 풍기는 수렁에 빠져버리는 꿈이 있었는데 내 경우가 그렇다 여자를 찾아 쓰레기나 그 밖의 오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뒷골목의 어두운 길을 밤새도록 헤매는 것이다 그 길 끝에는 고독이 있다 술 냄새와 여자의 환상 뒤에는 탈급지 않은 이 고독이 찾아온다 무자비 하리만큼 위험 있는 에덴의 문지기가 내가 미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굳게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거기서 자기 자신의 향수가 시작된다 사감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최초로 불씨에 내 앞에 나타난 순간 나는 흠칫하는 충격과 함께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 두 번째로 사감의 경고 편지를 받고 왔을 때는 겁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하는 아버지의 말을 한쪽 귀로 흘려버렸던 것이다 집에서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새 사람이 돼달라고 애원하는 말에도 태어나기만 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만약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가문의 불명예이기는 하지만 퇴학 처분을 하도록 학교 당국에 의뢰하고 가마원에 집어넣겠다고 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아버지는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버지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에게는 내 마음으로 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다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하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가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나 자신으로서 어떤 인간이 되건 어떤 길을 걷건 상관없는 일이었다 술집에 진을 치고 맘대로 열을 내는 기묘한 방법으로 나는 이 세계와 싸우고 있었다 감탄할 만한 것이 못되는 이 방법이 항의와 반항의 형식이었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을 전락의 길로 몰아 넣으면서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이상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다 높은 사명을 주지 않는 이상 나 같은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로 인해 세상이 손해를 이붓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불쾌하게 넘겼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보다 키는 더 컸지만 살이 쑥 빠지고 핏기를 잃은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양쪽 볼은 움푹 패어 있었기 때문이다 개슴츠레한 눈은 아이의 빛을 잃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끼기 시작한 안경과 코 밑에 보송보송하게 도단한 수염이 어머니의 눈을 더욱 놀라게 했다 누나들은 한쪽 구석으로 몰려가서 키드키드 굳고 모두가 내 비위를 건드리는 것 뿐이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때도 불쾌감을 누를 수가 없었고 몇 사람의 친척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그랬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불쾌한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이다 내가 철이 들고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애정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의 중요한 축제일이었다 그리고 양신과의 연결이 새로워지는 밤이었다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가 불쾌하기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예년대로 아버지는 성서를 펼쳐 들고 거기서 거기서 그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구절을 읽었다 누나들이 선물을 쌓아놓은 테이블 앞에 화려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것도 예년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과 같지 않았다 어머니도 슬픈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선물도 축복도 누가 복음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모두 실었다 모두가 내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밖엔 생각되지 않았다 벌꿀을 넣고 만든 과자는 달콤한 향기를 풍기면서 지금은 이미 옛날에 환상이 되어버린 갖가지 추억을 생각나게 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전나무의 향긋한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옛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지겨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나는 신에게 빌었다 겨운에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다 교단 평의회는 내게 엄한 개구를 내리고 제명 처분하겠다고 위협했다 어차피 끝장이 나고야 말 것 멋대로 해봐라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라기보다 원한을 품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데미안과는 만나지 않고 있었다 XXC의 학교로 옮겼을 무렵 두 번가량 편지를 냈는데 회답이 없었다 그래서 방학 때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가을 알폰스 베크와 만났던 그 공원 옆 한 길에서 한 소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생나무 울타리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이른 봄이었다 불쾌한 생각과 걱정이 가슴에 가득 차 있던 나는 그 길을 혼자서 산책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주머니 사정도 궁색하여 여러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었는데 유흥비로도 쓸 겸 빚도 갚을 겸 그럴 듯한 핑계를 붙여서 돈을 보내달라고 집에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생각해내는 일이 아주 고역이었다 몇몇 가게에는 외상값이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외상값 같은 것은 그다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내가 물속에 뛰어들든가 가마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XXC와는 인연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자질구려한 외상값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거리는 되지 않아도 그 향기롭지 못한 것들과 줄곧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괴로움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만났던 그 소년은 늘신한 키에 화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얼굴은 영리한 사내 아이처럼 보였다 나는 첫눈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나는 그런 타입을 좋아하였다 나보다 별로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우아하고 점잖은 몸매는 완전히 어른이 된 여자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성숙해 보였다 자부심 같은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는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사내 아이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내 마음을 끌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실수 없이 접근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소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전의 어떤 소녀보다도 내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긴 그 소녀를 간단히 잊을 수가 없었다 첫눈에 나를 미치도록 반하게 한 그 소녀가 내 생애에 끼친 영향은 실로 컸던 것이다 숭고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하나의 우상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아 그 욕구와 그 충동 그것은 두려움과 존경의 소망만큼이나 내 가슴을 찌르고 죄였던 것이다 나는 그 소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테를 읽은 적은 없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영국 그림의 복제를 통해서 베아트리체의 면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그림에는 영국의 예술 운동인 라파엘로 전기파의 기법으로 그려진 청아한 소녀상이 담겨 있었다 팔다리가 길고 목이 가늘며 손과 얼굴에 정령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만난 그 소녀도 예쁜 사내아이와 같은 그 얼굴에 어떤 정령이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그림 속에 베아트리체를 그대로 닮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베아트리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무렵 그녀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그 소녀의 우상을 내 마음속에 재단에 모셔 놓았다 그녀는 곧 내게 하나의 성역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신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 소녀였던 것이다 술을 퍼마시고 밤길을 쏟다니는 방종한 생활에서 나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래야 나는 다시 고독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책도 읽고 산책도 즐기게 되었다 생활태도가 돌변하자 주위에서는 나에 대한 멸시와 조소가 빗발치듯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숭배할 수 있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잃었던 이성을 다시 찾게 되었다 예감과 신비에 가득 찼던 내 인생이 여명을 뚫고 다시 시작된 것이다 덕분에 나는 멸시나 비웃음 같은 것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가볍게 받아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자기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누를 수가 없다 나는 다시 성의껏 노력을 하여 한때 무너졌던 생활의 잔해에서 하나의 밝은 세계를 쌓아 올리려고 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이 잠겨있는 어둡고 사악한 것을 떼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완전히 밝은 세계에 영원히 머물게 해달라는 오직 하나의 절실한 소망 가운데서 생활했다 이번에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의 창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속으로 뛰어들거나 책임이 없는 안일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자제를 수반한 새로운 노력에 의한 봉사였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봉사 나 자신의 요구에 의한 봉사였다 나는 육체적인 욕정을 누르지 못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른다 그 욕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언제나 도망다녔던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한 불로 욕정을 태워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두운 것과 주잡한 것은 말끔히 없애버려야 했다 신음소리와 더불어 지새우는 밤이나 주잡함을 그림에 앞에 놓고 가슴을 두근거리는 밤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래하여 나는 베아드리체라는 우상을 모시는 재단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녀에게 나를 바침으로써 하나님께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던 생활의 흥미를 빼앗아 밝은 곳을 지향하려는 노력의 희생으로 내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순결이었다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영성이었다 그 베아드리체라는 우상에 대한 숭배는 내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조숙한 독설가였던 어제의 나는 성자가 되려고 선과 덕을 쌓는 사제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는 지금까지의 태폐적인 생활을 버리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결심했다 순결과 고기암과 품위를 새로 개척한 내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불어넣으려고 노력했다 식사 때 에티켓부터 말씨나 옷차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정신을 쏟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냉수마찰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한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언제나 품위 있는 태도와 단정한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고 걸음을 걸을 때도 위험을 갖추려고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르고 안이 굽게 여겨졌는지도 모르지만 나로서는 그것이 모두 신에 대한 봉사였던 것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표현하려고 시도한 여러 가지 새로운 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림의 습작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가 갖고 있던 영국인이 그린 베아드리츠 상이 그 소녀를 그 소녀를 닮지 않았다는 것이 그 동기였다 내 나름대로 그녀의 모습을 그려봐야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나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품고 화폭과 그린 물감 화필 팔레트 컵 연필 등을 준비했다 아틀리에 아틀리에로 사용할 방도 마련되어 있었다 조그마한 튜브에 들어있는 서양화인 템페라 그린 물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 가운데는 산하크롬의 초록빛도 있었다 그것을 하얀 팔레트에 짜내어 놓았을 때 기쁨과 황홀감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다른 것부터 해보기로 하고 방 안에 장식물이나 화단 가공의 배경 예배당 옆에 서 있는 나무 아치형 다리 같은 것을 그려보았다 그것을 몇 번인가 거듭한 끝에 나는 드디어 베아뜨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기교를 부려도 베아뜨리체와는 생판 다른 얼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화가 나서 처음 몇 장은 찢어버렸다 캔버스 앞에 앉으면 나는 가끔 길거리에서 만나는 베아뜨리체의 얼굴을 생각해내기 위해 한참 동안이나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실물과 최대한 똑같이 그려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형편없는 것이 되곤 했다 그리하여 결국 실물 묘사는 단념하고 붓이 움직이는 대로 가공의 얼굴을 그리기로 시작했다 두 번의 습작을 두 번의 습작을 거쳐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것이 비록 가공의 얼굴이긴 했지만 나는 어느 정도의 희열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 완성판을 되풀이해서 그리는 동안에 어떤 선과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물과 닮았다고는 알 수 없지만 그 선과 윤곽이 점점 그 소녀의 타입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나는 꿈속을 더듬는 때와 같은 마음으로 붓을 놀리면서 선을 긋기도 하고 물감칠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무슨 바의 어떤 기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는 장난삼아 멋대로 그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거의 무의식 중에 또 하나의 얼굴을 완성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그린 어느 얼굴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품겼다 내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얼굴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그 소녀의 얼굴은 아니었다 여자의 얼굴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내 얼굴에 가까웠다 머리칼은 그 소녀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블런드가 아니라 약간 붉은 빛을 띈 갈색이었다 턱은 아주 단단해 보였고 입은 빨간 꽃이 핀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얼굴이 굳어져 있어 가면 느낌을 주었으나 인상은 강렬하고 신비로운 생명이 가득 차 있다 나는 그 그림에서 기묘한 인상을 얻었다 일종의 신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고 신성한 가면처럼 보이기도 했다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이며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른다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나무조각 같은 얼굴에 은밀한 생명이 넘치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내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린 얼굴 내가 창조한 생명인데도 내게 여러 가지 요구를 내세웠다 그 얼굴은 누군가를 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 기묘한 초상화는 내 상념 속에 파고들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생활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그 그림을 서랍 속에 감추어 두었다 사람들 눈에 띄면 그것도 그림이냐고 비웃음을 받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방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 그림을 꺼내놓고 즐거운 이야기 상대로 삼았다 밤에는 침대 발치에 벽에 붙여넣고 잠이 들 때까지 바라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침 그 무렵 나는 어린 시절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매일 밤 꿈을 꾸었다 그 몇 년 동안 꿈이라고는 꾼 적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다시 찾아온 셈이다 그러나 꿈의 내용은 전과 달라져 있었다 나는 꿈 속에서 내가 그린 인물과 여러 번 만났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친절하게 이야기를 걸어오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저기를 보이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얼굴을 징그리고 나타나는가 하면 전혀 딴 사람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인물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그런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는 그 꿈 속의 인물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환히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만큼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을 부를 때만 해도 그랬다 훨씬 옛날부터 나를 알고 있었고 또 자주 나를 만났지만 내가 그림으로 그려놓기 전까지는 나를 만나면 얼굴을 돌려 그대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 버렸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 인물이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이상했다 벽에 붙여놓은 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점점 수수께끼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갈색 머리와 절반은 여자 같은 입술 묘하게 생긴 귀와 넓은 이마 등 분명히 기억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그림 앞에 바싹 다가가서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크게 떠진 채 움직이지 않는 파란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눈은 왼쪽 눈보다 조금 높은 데 붙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야말로 뜻하지 않게 그 오른쪽 눈이 약간 움직인 것이다 틀림없이 움직인 것이다 나는 이 경련적인 움직임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아냈다 이걸 여태껏 모르고 지냈다니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올렸다 그것은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나중에 일이지만 나는 그 초상화의 얼굴과 데미안의 실제의 표정을 몇 번이나 비교해 보았다 닮은 데도 있지만 전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데미안임에는 틀림없었다 어느 초여름날 저녁 오렌지빛 햇살이 내 방의 서쪽 창문으로 비스듬히 비쳐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베아트리체라고 할까 데미안이라고 할까 나 자신도 구별할 수 없는 그 초상화를 벽에 붙여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의 윤곽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 햇살에 붉게 물든 눈이나 저녁 햇살에 붉게 물든 눈이나 이마나 유달리 빨갛게 보이는 입은 화면에서 떠올라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둠의 그늘이 덮이기 시작하여 그런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초상화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그 초상화의 얼굴은 데미안도 아니고 베아트일체도 아니고 나 자신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다 그 그림은 내 생활의 내용이며 내 세계의 내부였다 내 운명이고 내 수호신이기도 했던 것이다 언젠가 내 앞에 벗이 나타난다면 그는 이런 얼굴의 사나이가 틀림없을 테고 연인이 나타난다면 틀림없이 이런 얼굴의 여자일이라 그것이 내 삶과 죽음의 운명이었다 그 무렵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전에 읽은 책보다도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아마 니체를 제외하면 내 생일을 통해서 그 책만큼 은은한 향기를 맛보게 한 것은 없으리라 그 책은 독일 문인인 노발미스인데 서간문이나 단장도 수록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더러는 있었으나 구절구절마다 내 마음을 강렬하게 끌어당겼던 것이다 그것을 몇 번이나 대풀이해서 읽는 동안에 저절로 외워졌던 격언 한 문장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그 격언을 조상화 밑에 펜으로 적어 넣었다 운명과 심정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나는 그 격언의 의미를 그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 무렵에도 나는 내가 베아뜨리체라고 이름을 붙인 소녀와 자주 만났으나 그 전처럼 감동을 느끼는 일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만나보면 마음의 회합이나 감정적인 예감은 느낄 수 있었다 말하자면 너는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너라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내 초상화를 의미한다 너는 내 운명의 일부분이다 라는 느낌과 같은 것이었다 마크 마크 데미안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강렬해졌다 벌써 몇 년째나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단 한 번 방학 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데미안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덮어두고 여기까지 지나쳐온 것은 솔직히 말해서 허영심에 들떴던 그 당시에 나를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건너뛴 이야기의 빈털을 지금 메워야겠다 전에 말한 것처럼 데미안과 만난 것은 방학 기간 중이었다 공부를 한다고 객지에 나가 학교와는 전혀 반대 위치에 있는 술집에서 낮과 밤을 보냈던 그 당시였으니 방학을 맞아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다지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다 유일한 안식처인 술집에 드나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방학 덕분으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무려한 시간을 메우려고 낯익은 거리의 뒷골목을 건들건들 걸어다니다가 뜻밖에도 그를 만났다 그 순간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악마에게 시달리던 것을 지금 내 앞에 있는 데미안이 구해줬다고 생각하니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던가 아무리 소년 시절의 장난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 데미안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악마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남의 남의 은혜를 입는 것이 나로서는 박해를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이 불쾌했던 것이다 그는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눈치를 알아차리고 마음의 동요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태어난 얼굴로 인사를 했다 그러자 데미안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 손을 힘있게 지고 흔들었다 따뜻하면서도 냉담한 사나이의 악수였다 그는 손을 놓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많이 컸구나 싱클레어 하고 말했다 그 자신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젊은 사람 같기도 하고 늙은 사람 같기도 한 너무나 어른스러운 얼굴 그대로였다 그는 내 옆에 서서 걸었다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당시에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싱클레어 편지를 몇 번 받고도 해답을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도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편지는 뭐 때문에 했을까 생각할수록 나 자신의 어리석음이 미워졌던 것이다 그때는 아직 베아뜨리체도 없었고 초상화도 없었다 걷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술집에만 드나들던 황량한 시절이었다 뒷골목 뒷골목을 그럼 가끔도 다니고 자주도 다니지 술집을 빼놓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말이야 뭐니뭐니 해도 이놈밖에 없어 음 그럴까 하기야 밝혀놓고 참다운 치흥에 저기에 찬 눈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파우스트가 흔해 빠진다면 진짜가 무색하겠지 내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참 동안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밝고 자신의 잔소리로 웃었다 그만두지 시작해봤자 결말이 나지 않을 테니 여하튼 술이나 도락을 즐기는 자들의 생활이 선량하고 품행이 올바른 사람들의 생활보다 활기에 차이긴 하겠지 그리고 또 도락자의 생활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준비 같은 거라고 하더군 예언자는 모두 그런 패들 가운데서 나오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가 바로 그래 그도 그 전에는 말도 못할 도락자였거든 나는 그런 이야기에는 동조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내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이코야 뭐 각자의 취미에 달려있겠지 솔직한 말이지만 난 예언잔과 뭔가 하는 자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내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눈치였다 이봐 싱클레어 네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건 그렇고 지금 네가 무슨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지 그 문제는 좀처럼 풀기가 어려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하지만 이 생활의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 준 것들은 알고 있어 네가 무엇 때문에 술을 마시는가 그 목적을 알고 있지 우리 마음 속엔 무엇인가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원하고 있으며 또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훨씬 능란하게 해결하고 있어 이건 알아둘 만한 일이야 아 자 그럼 난 가봐야겠어 우리는 술집에서 헤어졌다 나는 그대로 눌러앉아 남은 것을 말끔히 마셔 없앴다 훈계하듯하는 데미안의 이야기가 어쩐지 비위에 거슬렸다 술값을 치르려고 카운터에 가보니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다 데미안이 술값을 낸 것이다 나는 더욱 화가 났다 내 머리는 데미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 어기의 술집에서 이야기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기억 속에 되살아났다 우리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앉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원하고 있으며 또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훨씬 능란하게 해결하고 있어 이건 알아둘만한 일이야 나는 벽에 붙여놓은 그림을 쳐다보았다 방 안이 어두워 윤곽조차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 눈에서 아직 불타오르고 있는 것만은 똑똑히 보였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이었다 만약 그의 눈이 아니라면 내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는 무엇인가에 눈이 틀림없다 나는 얼마나 데미안을 만나고 싶어했는지 모른다 그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 내가 풍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것뿐이었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한 추억을 내가 크로모의 노예로 있을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더듬어 보려고 했다 내 마음은 크로모 사건이라는 과거의 기점을 향해 줄다름질 쳤다 그러자 데미안이 내게 해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모두가 지금까지도 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였다 데미안의 이야기는 모두가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그다지 유쾌한 자리라고는 할 수 없었던 거리 어기에 그 술집에서 한 도락자와 예언자의 이야기도 그 의미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도락자의 길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나는 술집과 불결 혼미와 타락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 생활을 한 끝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그 생명에 의해서 과거와는 정반대로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앉지 않았는가 순결의의 욕구와 성스러운 것에게 동경이 활발해지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나는 추억을 뒤쫓고 있었다 어두워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추억을 더듬는 가운데도 빗소리가 들려왔다 밤나무 밑에서 만났을 때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모와의 관계로 내 마음을 캐고 들어 비밀을 알아맞힌 것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주고받은 이야기이며 견신내의 수업 의식 등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맨 나중에 생각한 것은 데미안과 맨 처음에 만났을 때의 장면이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기억의 세계를 더듬었다 그러자 가물거리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카인의 이야기였다 그는 카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나와 함께 우리 집 앞으로 갔었다 데미안은 대문 위에 아치형 장식에 새겨져 있는 낡고 낡고 퇴색한 문장을 바라보면서 저런 게 재밌어 주의 깊게 봐 하고 상당한 흥미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날 밤 나는 대미안과 문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 문장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로 변하고 있었다 아주 작게 색깔도 색깔도 잿빛으로 바뀌는가 하면 갑자기 크고 찬란한 색깔로 변하기도 했다 데미안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형태나 색깔은 변해도 문장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문장을 먹어보라고 했다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자 문장의 새가 내 뱃속에서 점점 커지더니 날카로운 부리로 안에서 내 몸을 파먹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려고 악을 쓰는 순간 꿈이 깼다 눈을 떠보니 한밤중이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에 날린 빗줄기가 방바닥을 두드리고 있어 창문을 닫으려고 침대에서 내려섰는데 그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발에 밟혔다 아침이 되어서야 그것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가 뿌린 방바닥에 떨어져 물기를 머금은 채 퉁퉁 불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말리기 위해 주름을 펴고 흡수지에 끼워서 무거운 책으로 눌러놓았다 다음날 다음날 꺼내보니 마르기는 했지만 그림은 아주 딴 곳이 되어 있었다 빨갔던 입은 색깔이 바래고 옆으로 번져서 얼마간 얇아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영락없는 대미안의 입이었다 나는 새로운 그림에 착수했다 문장의 새를 그려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새가 실제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문 앞에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본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새겨넣은 지 오래되었으며 몇 번씩이나 페인트를 새로 칠했기 때문이다 그 새는 어떤 물건 옆에 서 있거나 그 위에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 물건이란 꽃이 아니면 바구니나 둥우리 같았고 그것도 아니면 나뭇가지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것이 뭐가 됐건 상관하지 않고 이미지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부분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무턱대고 잘 그리려는 욕심에서 그린 물감은 모두 밝고 진한 색을 썼다 그런 식으로 그려 나가다 보니 새의 머리는 황금색이 되어 있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선을 긋고 색칠을 하는 작업을 며칠 동안 계속한 끝에 그림을 완성시켰다 내가 그린 것은 일종의 맹조였다 머리는 사나운 매를 닮았고 부리는 더욱 날카로웠다 그 새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몸의 절반이 어두운 지구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알에서 깨어나려고 바둥거리는 것 같았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그 새가 내 꿈에 등장했던 문장의 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미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설령 그쪽 주소를 알고 있다 해도 나로서는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무렵 모든 일을 꿈과 같은 예감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매의 그림을 그에게 붙여주려고 결심했다 그가 받아보건 못 받아보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림에는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았다 내 이름조차 쓰지 않았다 찢어져서 너덜거리는 종이의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잘라낸 다음 큰 봉투에 넣어 친구의 이전 주소로 붙였다 시험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여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생활 태도를 개선한 뒤부터는 학교 선생들도 다시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아직 모범생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불가 반년 전까지만 해도 퇴학 처분을 받을 처지에 있었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로 간주되고 있었던 만큼 정신을 차리고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다는 것만도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아무도 퇴학 처분 운운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 자신도 잊고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투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비난이나 협박의 문구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내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도 그 밖에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 변화가 내 양친이나 학교 선생들이 바라던 것과 일치한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맞아 들어간 우연의 일치였던 것이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 환경도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친구들을 새로 사귀지도 않았고 어떤 특정한 인물에 접근하지도 않았다 그 신상의 변화는 나를 한층 더 고독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 변화는 어딘가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 목표는 막스 데미안인 것 같고 먼 곳에 있는 운명인 것 같기도 했는데 확실한 것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베아트리체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데미안을 생각하면서 비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만약 어떤 계기가 없었다면 나는 내 꿈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면적인 변화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불가능했을 것이 틀림없다 아니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단 한마디라도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버둥거린다 그 알은 새의 세계다 알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의 곁으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라 한다 또 포함되어 눈빛다 born 희망